오늘의 동화, 고사 지내는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라산 기슭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소천국이라 했지요. 소천국은 노루랑 사슴이랑 산돼지 같은 짐승을 사냥하며 살았습니다. 비슷한 때 서울 남산 근처에서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백주또였는데 하늘의 기운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백주또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였어요. 하늘의 기운을 짚어 점을 쳐보니 신랑감이 제주도에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백주또는 곧장 제주도를 향해 길을 떠났지요.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소천국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소천국은 백주또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백주또도 소천국을 보고는 하늘이 내려준 신랑감이려니 생각하고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는 오순도순 살면서 아들 오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식구들이 많아 사냥한 짐승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었지요. 더군다나 소천국은 국 아홉 동의에 밥도 아홉 동의를 먹는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중에 백주또가 여섯째 아이를 또 임신했어요. 부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사냥한 짐승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 농사를 지어보시지요. 그 방법도 좋겠소. 소천국은 아내의 말을 듣고 농밭을 일구고 농사를 시작했지요. 백주또은 땀 흘리며 일하는 남편을 위해 점심을 준비했어요. 여보, 국 아홉 동이 밥도 아홉 동이 차려왔어요. 수고했소. 아직 배가 고프지 않으니 한쪽에 놓아두고 가구려. 백주또은 소천국이 시키는 대로 밭 한쪽에 음식을 두고 돌아갔지요. 백주또가 돌아간 뒤에도 소천국은 한참이나 밭을 갈았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중이 말을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니 남은 점심이 있거들랑 한술 주십시오. 밭 한 귀퉁이에 있을 거요. 소천국은 중이 먹으면 얼마나 먹으랴 싶어 음식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이를 어째요. 그 중이 국 아홉 동이 밥도 아홉 동이를 몽땅 쓸어먹고는 도망을 가버렸지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소천국은 열심히 일만 했지요. 이었고 배가 고파진 소천국이 점심을 먹으려 했더니 밥과 국이 한술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남의 점심을 몽땅 쓸어버리더니. 소천국은 부하가 났어요. 배는 등에 쫙 달라붙었는데 먹을 것은 없으니 말입니다. 소천국은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밥갈던 소를 잡아서는 찔레나무에 불을 지펴 앉은 자리에서 한 마리를 다 먹어버렸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배가 고픈 겁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풀을 뜯고 있는 남의 집 암소가 보이잖아요. 그 소도 잡아 구워먹었더니 그제야 배가 부릅니다. 소천국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소가 없으니 쟁기를 배에 묶어 밭을 갈았지요. 백주 또는 그릇을 가지러 왔다가 배로 쟁기질을 하는 남편을 보았어요. 그 사연을 물었지요. 남의 소까지 잡아먹었단 말을 듣자 몹시 화가 났어요. 우리 소야 괜찮지만 남의 소까지 잡아먹었으니 소도둑 아닙니까? 남편에게 말하는 뽄쇄 좀 보소. 소천국은 소도둑이란 말에 되레 화가 났어요. 부부는 가슴 아픈 말만 하며 심하게 다투었지요. 백주 또는 여섯째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었지만 그 싸움으로 둘은 헤어져 살게 되었어요. 얼마 뒤 백주 또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괴내기 또라 했습니다. 백주 또는 아이가 세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소천국을 찾아가 괴내기 또를 맡겼어요. 괴내기 또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수염을 만지고 가슴을 치며 어리광을 부렸지요. 소천국은 아이가 몹시 귀찮아 버럭 화를 냈습니다. 배에 가졌을 때도 재수없는 일이 생기더니 태어나서도 귀찮은 불효자식이구나. 소천국은 세 살 된 아들 괴내기 또를 무쇠 상자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바다에 뛰어버렸지요. 튼튼한 쇠로 만든 무거운 상자였으니 물에 가라앉아 죽으라는 것이지 뭐겠어요. 괴내기 또를 실은 무쇠 상자는 물결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다 용궁 산호나무에 걸렸어요. 그날부터 용궁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낮에는 통소 소리가 온 바다를 뒤흔들고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요즘 용궁이 좀 이상하니 첫째가 나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용왕은 큰딸을 불러서 말했어요. 큰 공주가 나가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아바마마 아무리 살펴도 이상한 게 없었사옵니다. 그래 둘째야 이번에는 네가 나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둘째 공주도 나가서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아바마마 저도 언니처럼 별다른 걸 찾지 못했사옵니다. 그래 막내야 네가 나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용왕의 명을 받고 나간 막내 공주는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아바마마 산호나무에 이 상자가 걸려있어 들고 왔었나이다. 그래 그네야 이 상자를 열어보아라. 큰딸을 상자를 열기 위해 힘을 썼어요. 그런데 상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둘째야 네가 한번 열어보아라. 둘째 딸도 상자를 이리저리 살피고 끙끙대며 땀을 쏟았어요. 그렇지만 상자는 열리지 않았지요. 막내야 네가 열어보아라. 막내딸은 상자를 돌려가며 세 번 툭툭 찼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무쇠 상자가 스르르 열리지 뭐예요. 그 안에는 옷같이 고운 도련님이 책을 가득 안고 앉아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제주도 남자와 서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째 아들 괴네기또였지요.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용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전쟁을 막으러 강남국에 가는 길인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괴네기또는 거짓말을 했어요. 용왕은 이처럼 훌륭한 장군은 없다고 생각되어 잔치를 베풀었지요. 큰 공주와 둘째 공주를 선보였지만 괴네기또는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용왕이 막내 공주를 보여주니 그제야 하얀 일을 드러내고 바꽃처럼 허허 웃지 뭡니까. 막내딸이 마음에 들었던 거지요. 막내딸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갖가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괴네기또는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 장군은 무슨 음식을 드시는지요? 막내 공주가 근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소를 잡아도 통째로 먹고 돼지를 잡아도 통째로 먹는다오. 막내 공주는 용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요. 내가 사위 하나 못 거두겠느냐. 창고를 풀어 음식을 만들라. 용왕은 껄껄 웃으며 흔쾌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괴네기또가 용궁에 머문 지 백일이 되자 창고에 가득 쌓였던 음식이 바닥이 났어요. 용궁 살림이 어려워지자 용왕은 걱정이 되었지요. 시집가면 여자는 남편을 따르는 법. 막내야 남편을 따라 나가 살도록 해라. 용왕은 무쇠 상자를 만들어 막내딸 부부를 넣어 바다에 뛰어버렸지요. 용궁에서의 백일이 세상에서는 몇 년이나 될까요? 아마도 긴 세월일 겁니다. 무쇠 상자는 흘러흘러서 강남구 바닷가 모래밭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모래밭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이때 어떤 힘센 나라가 강남국을 빼앗으려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점을 쳤더니 용감한 장군이 강남국을 도우러 바닷가에 왔다는 겁니다. 강남국 백성들은 용감한 장군을 찾으려고 바닷가를 샅샅이 뒤졌지요. 그러다가 무쇠 상자를 발견했어요. 백성들은 상자를 열어 괴네기토 부부를 꺼내주었습니다. 괴네기토는 무기와 병사들을 갖추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머리돌 달린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머리 셋 달린 장수를 못 질렀지요. 적들은 모두 불뿌리 도망갔고 강남국은 평화를 찾았어요. 괴네기토 화려한 재물과 짐만 채를 줄 테니 강남국에 있어주게 강남국 왕이 괴네기토에게 말했어요. 괴네기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강남국에 반을 주겠네. 떠나지 말게. 자네가 떠나면 적국이 또 저들어올 걸세. 부모님도 보고 싶고 형제들도 보고 싶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괴네기토는 싫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강남국 왕은 큰 배를 만들어 물과 양식을 가득 실어주었고 수많은 군사들에게 괴네기토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또 돌아오고 싶거든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당부를 했지요. 괴네기토는 마침내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괴네기토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송당리 들판으로 올라갔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대포를 한 방 쏘았지요. 그러자 땅이 벌벌 떨듯 흔들렸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던 괴네기토의 아버지는 하인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일렀어요. 하인은 냉큼 돌아왔지요. 큰일 났습니다. 세 살 적에 무쇠상자에 버린 여섯째 아드님이 대간마님을 치러 돌아온 듯합니다. 군사와 무기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무쇠상자는 물에 가라앉아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그 녀석이 살아온단 말이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포 소리가 또 한 번 크게 울렸어요. 버렸던 여섯째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놀란 아버지는 알쏭당 고분이로 급히 도망가다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에게 떠먹겨버린 아들을 볼 낯이 없어 우쏭당 당오름으로 도망가다 죽었지요. 괴네기 또는 군사들에게 노루며 사슴 산떼지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그 고기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제사를 지낸 뒤 억만 군사들을 모두 제나라로 돌려보냈지요. 괴네기 또는 한라산 여기저기를 홀가분하게 구경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김영마의 큰굴에서 조용히 머물렀지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또 7일이 지나도록 괴네기 또를 대접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화가 난 괴네기 또는 심한 바람을 불러 지붕이 날아가게 하고 짙은 구름이 발밑에까지 내려오게 하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 무당에게 점을 지게 했지요. 무당은 괴네기 또가 음식을 대접받으려고 내린 바람과 안개라는 걸 알아냈어요. 괴네기 또님은 무엇을 잡습니까? 무당이 괴네기 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소도 통째로 먹고 돼지도 통째로 먹는다. 괴네기 또가 말하자 백성들이 사정을 했어요. 우리는 가난한 백성이온데 어찌 소를 잡아 대접하겠습니까? 일할 소가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돼지를 잡아 대접하겠습니다. 그리어라. 백성들은 재단을 만들어 잡은 돼지를 통째로 재단해 놓고 괴네기 또를 대접했어요. 그 뒤로 해마다 한 차례씩 괴네기 또를 위한 고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돼지를 잡아 반드시 통째로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되게 갖고 싶은가 봐요.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바다에 던져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재미난 사연이 있을 것 같지요? 옛날에 허생이란 사람이 서울에 살았습니다. 남산 밑에 말이에요. 남산 밑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고 우물 옆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지요. 은행나무 옆에는 비바람도 막지 못할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허생이 살았어요. 허생은 날이면 날마다 방에 들어앉아 글만 읽었답니다. 글만 읽으니 먹고 살 게 없었지요. 할 수 없이 허생의 아내가 남의 집에서 삭바느질을 해 주고 먹을 걸 얻어왔지요.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니 늘 배가 고팠답니다. 아내가 참다 참다 못해 따지고 들었어요. 울음까지 섞인 목소리로 말이지요. 당신은 글을 왜 읽어요? 먹을 것 하나 안 나오는 글만 읽으면 다입니까? 허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허허 먹을 건 당신이 주지 않소. 나는 일글끌이 아직 많소. 아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지요. 나는 폐가 고파 죽겠소. 갓바치 일이라도 해서 먹을 걸 벌어오시오. 갓바치 일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라도 하시오.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아내가 왈칵 성을 냈어요.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이오. 갓바치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럼 어디 가서 비럭질이라도 해오시오. 허생이 대답을 못하고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읽던 책을 덮었습니다. 책을 덮고 일어서면서 아깝다. 한 10년 글을 읽으려 했더니 7년 만에 그만두는구나. 하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길거리로 나왔지만 허생은 갈 곳이 없었어요. 이리기우 저리기우 서성이더니 길 가는 사람 하나를 붙잡고 묻는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요? 그 사람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대뜸 대답했어요. 어 그여 변부자지요. 변부자라. 허생은 곧바로 변부자를 찾아갔어요. 변부자를 만나 서로 맞절을 하고 나선 한다는 소리가 돈 만냥만 구워주시오. 하는 겁니다. 만냥이 얼만 줄 아세요? 집을 수십 채 사고 땅을 수만 평 사고 산에 몇 개 사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방 안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허생의 꼴을 보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꼬락선이가 거지 중에도 상거지였거든요. 찌그러진 갓에 너덜너덜한 도포를 걸친 데다 신인을 하고 신은 가시는 뒷굽이 자빠져서 대롱거렸어요. 게다가 콧물까지 훌쩍이고 있으니 그런데 참 이건 또 무슨 일이래요? 다들 놀라고 있는데 변부자 혼자서 빙긋이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냥을 구워달라고 까짓 거 그럽시다. 사람들은 아예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변부자 말에 다들 기절, 촐풍하고 말았지요. 거지 중의 상거지에게 선선히 만냥을 구워주다니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쨌든 변부자는 사람을 시켜 만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엽전이 가득 든 괴짝들을 낙위 등에 실어서 마당에 대령했지요. 허생은 횡안이 마당으로 내려가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낙위를 몰고 나가버렸어요. 허생이 간 뒤에 사람들은 변부자를 둘러싸고 물었지요. 저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지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주십니까? 사람들은 궁금해서 묘 견디겠다는 얼굴로 변부자를 보았습니다. 변부자가 껄껄껄 웃더니 말했어요. 걱정할 것 없소.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오. 남에게 뭔가 빌리러 오는 사람은 얼굴 가득 아첨하는 빛이 있지요. 아니면 비굴한 얼굴을 나든가. 하지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옷 입은 꼴은 볼품없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질 않았지요. 오히려 거만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소. 돈을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선뜻 돈을 내준 거요. 그리고 돈을 안 주면 모르지만 줄 바에야 이름이나 사는 곳을 물을 필요도 없지요. 두고 보시오. 저 사람은 내가 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올 테니.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보좌의 말이 그럴듯 했거든요. 그럼 허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허생은 집에도 안 가고 바로 안성으로 갔지요. 안성은 경기도와 충청도가 마주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지요. 장사하기 아주 맞춤하단 얘기입니다. 온갖 물건이 안성에서 사고 팔렸어요. 돈 만냥을 갖고 안성의 턱한이 나타난 허생은 와고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뭘 샀냐고요? 과일하고 열매였어요.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같은 과일이란 과일, 열매란 열매는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안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값을 곡절로 쳐주고라도 다 사들였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지난 뒤에 난리가 났지요. 허생이 온 나라의 과일을 몽땅 쓸어버렸으니 집집마다 제사도 못 지냈고 잔치도 못할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치도 안 돼서 허생에게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값을 열배로 쳐줄 테니 제발 과일 좀 파시오. 허생은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돈 마냥이 졸지에 십만냥이 된 거예요. 허생이 기뻐서 날뛰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는 거지요. 돈 마냥을 갖고 온갖 과일값을 뒤흔들었으니 우리나라가 참 좁긴 좁구나. 과일로 나라를 한바탕 흔들어 놓은 허생은 이제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가서는 말총을 죄다 사버렸지요. 그래 놓곤 하는 말이 이제 조금만 있어봐라. 온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총이 뭔가요? 말의 털이잖아요. 말총으로 머리에 쓰는 망건을 만들거든요. 값을 쓰자면 망건을 꼭 써야 하고 망건은 말총이 있어야 만들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머리를 못 싸맨다고 한 겁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망건 값이 10배로 뛰었어요. 허생은 그만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셀 수도 없게 되었지요. 커다랗고 튼튼한 곳간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 허생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산 뇌근이를 찾아서는 물어보았어요. 저기 바다 밖에 혹시 사람 살만한 빈 섬이 없던가요? 뇌근이가 대뜸 대답했습니다. 있지요. 언젠간 내가 금바람을 만나 사흘 동안 바다 위를 쪽배로 떠다닌 적이 있지요. 그때 어떤 섬에 닿은 적이 있어요. 섬에는 꽃과 나무가 제멋대로 자라고 온갖 열매가 절로 잇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떼지어 놀고 물고기들은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요? 허생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시오. 어르신께서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드리리다. 하는 거예요. 뇌근이는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대번에 그러마 했지요. 뇌근이와 함께 배를 타고 허생은 섬으로 갔습니다. 섬에 닿자마자 허생은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사방을 휘휘 둘러보는 겁니다. 한참 둘러보던 허생은 얼굴을 징그렸어요. 얼굴 가득 실망한 표정이었지요. 허생이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땅이 전리도 못되니 뭐랄꼬. 그나마 땅은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부재로는 살겠구나. 뇌근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덩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산단 말이요. 허생이 듣고 허허 웃으며 대답했지요. 덕이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모이지요.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걸 근심할 건 없습니다. 늙은이는 알듯 말듯한 말이라 더는 묻지 못했어요. 허생과 늙은이는 부지런히 노를 져 무트로 나왔습니다. 이때 전라북도 변산땅에는 도둑들이 오글거리고 있었어요. 도둑대가 온 나라를 휩쓸고 다니니 나라에선 군사를 잇는 대로 내어서 도둑을 잡으러 들었지요. 군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지라 도둑들은 감히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도둑질을 못하고 변산땅 깊숙한 골짜기에 틀어박혀 있었던 겁니다. 허생이 거길 찾아갔어요. 도둑대가 우글거리는 그 골짜기에 우두머리를 만나러 갔지요.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식구는 얼마나 돼요? 한 천명 되지. 그럼 천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이나 돌아가오. 아구야 한 양씩 아닌가? 그렇군요. 그럼 모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소. 있으면 도둑으로 살겠소? 없단 말이군요. 그럼 논밭은 있소. 우두머리와 다른 도둑들이 어이가 없어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논밭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하러 도둑이 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아 곡식을 심지 않는단 말이오. 그러면 도둑놈 소리도 듣지 않을 테고 군사들에게 쫓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변하겠소. 아 이 사람이 누굴 놀리나 누가 그걸 바라지 않는단 말이오.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겠소. 자나깨나 그게 소원이오.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 그제서야 허생이 껄껄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좋소. 내가 그대들 소원을 들어주겠소. 내일 저 앞 바닷가로 나와보시오. 붉은 깃발을 달고 있는 배는 다 돈을 실은 배일 것이니 마음대로들 가져가시오. 허생이 굳게 약속하고 골짜기를 나갔어요. 허생이 간 뒤에 도둑들은 저런 비추농을 벗나 하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허생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도둑 몇이 재미삼아 바닷가로 나와봤어요. 그런데 붉은 깃발을 단 배가 바다에 가득한 겁니다. 허생이 환하게 웃으면서 도둑들을 반겼어요. 배 안에 들어가 보니 과연 돈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괴짝이 빼곡했습니다. 도둑들이 엎어지며 자빠지며 골짜기로 뛰어갔어요. 소식을 들은 도둑대는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하나 남김없이 바닷가로 달려왔지요. 달려와서는 허생 앞에 줄지어 절하며 말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소이다. 허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기 힘닿는 대로 돈을 짊어지고들 가시오. 도둑들은 다투어 돈을 짊어졌지요. 조금이라도 많이 지려고 용을 썼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백량을 넘게 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허생이 꾸짖듯이 말하는 거예요. 돈 백량도 못 지고 끙끙대는 것들이 무슨 도둑질이냐. 이제 너희들은 평범한 백성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명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량신 가지고 가서 여자 한 명과 소 한 마리씩을 데리고 오너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허생의 말에 도둑들은 좋아라고 흩어져 갔습니다. 저마다 돈을 짊어지고 말이지요.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 허생은 양식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2천명이 1년이나 먹을 수 있는 양을 말입니다. 도둑들이 다 돌아왔어요. 보름 안에 말이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온 겁니다. 허생이 시킨 대로 여자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을 데리고 여자는 결혼해서 함께 살 사람이고 소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했다고요. 마침내 허생은 사람들을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어요. 허생이 이끄는 배가 빈 섬으로 들어간 뒤에 온 나라가 조용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온 나라의 도둑들을 허생이 몽땅 쓸어갔으니 시끄러울 일이 없었지요. 섬에 들어가서는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 우를 만들었지요. 딴 기운을 빼서 먹은 인간이 없어서 기름진 땅에 곡식을 심으니 무럭 무럭 잘 자랐습니다.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해나 새해마다 걸러짖지 않아도 열매가 풍성하게 달렸어요. 한 줄기에 아홉 개 이삭이 달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지은 곡식을 3년 동안 먹을 만큼 저장해두고 나머지는 내다 팔았어요. 배를 타고 멀리 장기도라는 섬까지 가서 말이지요. 장기도는 집이 수십만 채 이르는 큰 섬입니다. 일본 땅이지요. 마침 장기도에 큰 흉년이 들어서 돈은 필요 없고 오직 먹을 것만 찾고 있었거든요.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거기서 돈을 백만 양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뱃머리에 서서 허생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숨을 쉬면서 수평선을 바라보던 허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섬으로 돌아온 허생은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과 이곳에 들어올 때에는 모두 넉넉하게 살도록 한 다음에 문자를 새로 만들고 법과 예절도 새로 만들려고 했소. 한마디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거였소. 그런데 땅이 좁고 내 덕도 두텁지 못해 이제 나는 여기를 떠나려 하오. 나는 떠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리다. 앞으로 아이를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지게 하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시오. 몇몇 사람이 울먹이면서 떠났다니 무슨 말이오. 그렇게는 못하오. 하고 매달렸지만 허생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바닷가로 나가서 배란 배는 모조리 불살라버렸습니다. 오직 자기가 타고 갈 배 한 척만 남기고 말이지요. 활활 불타오르는 배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랬어요.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또 사람들 가운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조리 배에 태웠습니다. 태우면서 자기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르니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른 모든 불행의 뿌리가 돼요. 이 섬에 불행의 씨앗을 두고 갈 수 없지요. 도대체 귀신 신을 까먹는 소리 같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허생은 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허생은 옆정 꾸러미를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배에는 장기도에서 얻은 백만 양이 실려 있었지요. 그 가운데 오십 만 양을 바다에 던져버리고는 껄 웃더니 말하는 겁니다.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돈은 많으면 약이 아니라 독일세. 부지런히 노래져 무트로 돌아온 허생은 같이 온 사람들을 제갈 길로 보냈어요. 사람들은 욕심껏 돈을 가지고 갔지요. 그러고도 돈은 수십 만 양이 남아 있었어요.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거지를 만나면 거지에게 주고 늙어서 기댈 데 없는 사람에게도 주고 굶주리는 아이 딸린 어미에게도 주었지요. 그렇게 한 달을 돈을 뿌리고 다녔는데도 십만 양이나 남았습니다. 돈 꿰짝을 물두러미 바라보던 허생은 그래 이 돈은 변부자에게 갖다 줘야겠다. 사람이 진실하니 허튼 데 쓰지는 않으리라. 하고는 서울로 갔어요. 돈 십만 양을 갖고 변부자를 찾아가는 허생의 꼴을 봐요. 처음 변부자에게 돈을 끌어갈 때 하고 똑같았습니다. 한 달이나 거리를 떠돌아 다니느라고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신발은 떨어져서 너덜 거렸어요. 감기까지 걸려서 콜록콜록 기침에 콧물을 줄줄 흘리니 어쩌면 돈 꿇어갈 때보다 더 못한 꼴이지 뭐예요. 어쨌든 그 꼴로 변부자 앞에 떡 나타나서는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빙긋이 웃으니 변부자가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그대의 모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구려 오히려 더 나빠졌으니 돈만냥을 모두 잃고 하는 일이 실패한 모양이군요. 변부자의 걱정하는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허생이 말했어요. 돈이란 돈을 욕심내는 사람이나 살찌게 하지요. 나는 돈에 욕심이 없고 글만 읽고 싶은데 글을 못 읽으니 몸이 더욱 나빠지는 모양이요. 허생은 변부자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나가서는 낙위에 싣고 돈 십만냥을 주면서 말했지요. 내가 하루아침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그릴 길을 중간에 그만두었으니 참으로 부끄럽소. 이 돈은 내가 쓸 곳을 몰라 그대에게 주니 그대가 알아서 하시오. 변부자는 기절 초풍을 했지요. 왜 아니 그렇겠어요? 돈 마냥을 빌려주었는데 열배나 되는 돈을 가져와서 던져주듯이 주니 이게 어디 보통일인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싸 좋다 하고 넙죽 받았겠지만 변부자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변부자 하는 몸짓을 보라구요. 마당에 서있는 허생의 발치 아래에서 큰절을 올리더니 이치로 따져도 내가 어찌 많은 돈을 받겠소. 십분의 일로 이자 천량만 쳐서 만천량만 받을테요. 하였지요. 그러자 허생이 벌컥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한낱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변부자가 잡는 소매를 뿌리치고 휘적휘적 가버렸습니다. 변부자는 넋이 나가 한참 멀거니 서있다가 얼른 신발을 찾아 신고는 허생을 따라갔어요.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서 조심조심 따라갔지요. 따라가 보니 남산 밑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남산 밑에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말이에요. 허생이 초가집으로 들어간 뒤에 변부자는 사방을 휘휘 둘러보다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할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 조그만 초가집은 누구 집이요? 할미가 초가집을 힐끗 보고 나서 대답했지요. 허생원이라는 사람 집이지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글만 읽더니 집 나간 지 5년이 넘었다오. 5년 동안 감감 소식이니 그 부인은 허생원을 죽은 사람을 놓치고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아 허생원 이었군요. 이튿날 변부자는 허생을 찾아갔어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돌려주었지요. 이리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 내가 어찌 돈을 받겠소. 당신 돈이니 당신 있으시오. 그랬더니 허생이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도 만냥을 구워서 백만냥이 넘게 벌었다오. 만약 내가 돈을 갖고 싶었다면 백만냥을 버리고 기껏 십만냥을 갖겠소. 나는 돈을 싫어하오. 변부자도 지지 않았지요. 나도 까닭없는 돈을 싫어합니다. 나는 만냥을 빌려주었으니 십만냥을 받을 까닭이 없소. 이 돈은 당신 것이니 당신이 가지시오. 허생이 듣더니 껄껄 웃었어요.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은 제대로 받군. 역시 당신은 돈을 허탄대 쓸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 당신이 그 돈을 쓰도록 하고 나에겐 가끔 먹을 양식이나 대주시오. 먹을 양식 떨어지지 않고 슈위를 가릴 수 있는 옷이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렇게 해주겠소. 나 같은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귀찮기만 할 뿐이니. 변보자가 듣고 보니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만 양을 좋은 데 쓰기로 마음 먹고 허생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이때부터 변보자는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얼른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허생은 그것을 반갑게 받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변보자가 너무 많이 갖고 오거나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가지고 오면 반드시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제양단지를 가져다 주면 어찌하오 하면서 불쾌한 낯빛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몇 해를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아주 가까워 졌습니다. 정이 깊어진 거지요? 그제서야 변보자는 정말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물어봐야지 하면서 때만 보고 있던 궁금증 말입니다. 만 양으로 어떻게 백만 양이나 되는 돈을 벌었는지 정말 궁금했 거든요. 그것도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말이지요. 허생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 했습니다. 그야 아주 쉬운 일이지요. 우리나라는 배가 외국에 가질 않고 수레가 있긴 하지만 길이 없어 다니질 못 하잔 하잔 그러니 그러니 온갖 물건이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 만 맴돌 지요. 무릇 천량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건을 다 사기가 어렵지만 열로 나누면 백량이 열 개가 되니 백량으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는 있다오. 열 가지 물건을 사서 굴리면 한두 가지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물건에서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은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이지요. 하지만 만량을 가지면 한 가지 물건을 온통 다 살 수가 있다오. 술이면 술에 전부 과일이면 과일 모두 생선이면 생선 모두를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지요. 무태선하는 물건 가운데 한 가지를 슬그머니 다 사버리고 모른치하고 있으면 금방 물건 값이 고부로 띕니다. 이렇게 몇 번 하면 돈을 불리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하니요. 듣고 나서 변보자의 낯빛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허생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들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지요. 변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생도 마주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돈을 번 방법은 아주 나쁜 짓이지요. 한 가지 물건을 한 사람이 다갖고 있으면 많은 장사치들이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는 백성을 해치게 됩니다. 나는 다만 몇 번 실험을 해봤을 뿐이요. 만약 돈이 많거나 힘이 센 벼스라치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온 나라가 병들고 말 것이요. 맞습니다. 역시 밝은 세상을 갖고 계시군요. 변보자가 대뜸 대답하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즐거운 얼굴이 되었지요. 그렇게 둘은 뜻이 통해서 서로 정다운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인가 변보자가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원 장군을 아시오. 이원 이라 글쎄요. 허생이 모른다는 낯빛이라고 변보자를 바라보았어요. 변보자는 좀 괴이쩍다는 얼굴로 그 유명자 한 장군을 모르시다니 이상하군요. 이 장군은 지금 어영 대장인데 쓸만한 인재를 찾고 있다오. 찾아서 뭐 하게요. 허생이 심드렁하게 대꾸했지요. 변보자는 성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북쪽 오랑캐에게 항복한 일이 있지요. 그건 당신도 아실 거요. 허생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뜻 있는 사람들이 원수를 갚으려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장군이 앞장서서 쓸만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변보자는 말을 멈추고 허생의 눈치를 살폈어요. 눈치를 살피더니 허생의 얼굴이 덤덤한 곳을 보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추천했지요. 이장군이 조만간 당신을 보러 올 텐데 만나 주시려오. 그러자 허생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찡그리면서 불편한 목소리로 마들라는 거예요. 참 쓸데없는 일을 하셨구려. 난 벼슬아치와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돈 냄새도 나고 피 냄새도 나서 말이야. 허생이 불쾌한 얼굴을 나니까 변보자는 머쓱해졌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이미 이완장군과 약속을 해놓았으니 좋은 얼굴로 허생을 달랬지요. 한 번만 만나주시오. 만나보면 당신도 좋아할 거요. 허생이 좋은 낯은 아니나 싫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변보자는 얼른 말했지요. 허락하신 걸로 알고 다음날 모시고 오리다. 하고는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 이었어요. 밤이 이색해서 변보자가 이완장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장군이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을 다 몰리고 변보자와 단둘이 온 거예요. 허생이 워낙 사람 많은 걸 싫어하니 잘못했다가 안 만나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사람을 다 물리치고 조용히 온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허생이 좋아하는 술도 대병 갖고 왔지요. 허생이 집 앞에 와서도 변보자는 조심하느라고 이장군을 문밖에 기다리게 하고는 혼자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장군이 왔소이다. 하지만 허생을 좀 보세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아주 못 들은 채 하고는 당신이 갖고 온 술병이나 일인에 놓으시오. 이러는 겁니다. 변보자는 어쩔 수 없이 술병을 주었어요. 허생은 아무 말도 없이 술을 따라셔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시를 읊었어요. 시를 읊으면서 아주 즐거워 했지요. 변보자는 안절부절 밖에 이장군을 세워놓았으니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자꾸자꾸 말했지요. 밖에 장군이 와 있다니까요. 하지만 허생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술만 마셨지요. 술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다가 시도 읊다가 하는 겁니다. 허생이 들어오라는 소리를 안하니 변보자는 밖에 나갔다가 방에 들어왔다가 어쩔 줄 모르고 서성거렸어요. 허생은 앉은 자리에서 변보자가 갖고 온 술을 다 마셨습니다. 술을 다 마시고 나더니 그제서야 변보자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손님이 밖에 있거든 모시고 들어오고려 변보자는 재빨리 이장군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허생 좀 보세요. 그 벼슬 높은 장군이 들어오는데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일어서기는 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앉으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이장군이고 변보자고 몸들 곳을 몰라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선체로 이장군이 말했습니다. 나라가 모욕을 당한지 오래인데 아직도 그 원수를 갚지 못하였소. 그래서 우리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 오랑캐들을 없애려 하오. 그래서 인재감 없이 필요 하오. 내가 들으니 선생께서는 뛰어난 재주가 있다 하니. 허생이 듣는 척 하더니 이장군의 말을 탁 자르는 겁니다. 밤은 짧은 내 말이 길어서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는고. 대뜸 이러니 변보자는 간이 조마조마 했어요. 그 무서운 이장군이 화가 나서 허생을 칼로 베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장군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불쾌한 납빛도 안 하고 대답 했어요. 대장군이요. 그런가. 그렇다면 임금에게 믿음 받는 신하겠군. 내가 저 옛날 산극지에 나오는 재갈 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찾아가 보겠는가. 찾아가고 말고요. 그러자 허생이 허허 웃고는 말하는 겁니다. 그냥 찾아가면 안 되고 당신이 모시는 임금에게 세 번 찾아가서 저라고 모셔오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일세. 이장군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건 어렵겠소. 임금님이 어찌 세 번을 찾아갈 수 있겠소. 그분 말고 다른 분은 없소. 그러자 허생이 휙 돌아앉아 휙 돌아앉으면서 소리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더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만 가도록 하시오. 이러는 겁니다. 이장군하고 변보자는 그만 머쓱해서 한동안 잠잠하게 있었어요. 이장군은 얼굴에 약간 성난 표정을 했다가 재빨리 거두고는 막 애원을 했지요. 이장군이 보기에도 하는 꼴을 보니 허생이 아무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발 다른 분을 알려주시오. 하도 부탁을 하니 허생이 맞지 못해 말했어요. 사람 말고 일을 알려주마.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한다면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게다. 귀를 씻고 듣겠소. 지금 세상에는 굶주리는 백성이 많다. 그런데 수만마직이 땅을 가지고 수만 석이나 되는 곡식과 창고 가득 금은보아를 갖고 있는 벼슬아치도 많은 줄 안다. 이 벼슬아치들의 땅과 곡식과 금은보아를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만 한다면 백성마다 다 애국자가 되어 나라의 원수를 갚아줄 게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변보자와 이장군이 눈을 크게 뜨고는 말을 못했어요. 이장군은 또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지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러는 겁니다. 그건 어렵겠소이다. 그러자 허생이 이번에는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집에서 나가거라. 하고는 돌아앉아서 상대도 안 했습니다. 이장군은 나가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더니 다시 또 매달렸어요. 그걸 보면 참 이장군도 끈질긴 사람이지요. 다른 방법은 없겠소이까. 그래도 허생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나무토막처럼 돌아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변보자도 이장군에게 미안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허선생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장군께서 부탁을 하니. 이장군과 변보장아 번갈아 가며 애원조로 말을 하니. 마침내 허생이 돌아앉았어요. 돌아앉더니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방법을 말할 테니 그대로 해볼 테냐. 이장군이 반가워서 그렇게 하지요. 말씀만 해주시오. 하고 손을 모으니 허생이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일이다. 들어봐라.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고 집안 좋다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저 오랑캐나라에 보내도록 해. 보낼 때는 오랑캐들처럼 머리를 박박 깎고 오랑캐들의 옷을 입혀 보내는 거야. 보내서는 오랑캐들의 학문과 풍습을 익히게 해. 그뿐 아니라 오랑캐 가운데 쓸만한 놈들과 사귀게 해. 그렇게 몇 년을 하면 오랑캐를 잘 알게 되니 나라의 원수를 갚는 일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나니 백 번 싸워 백 번 다 이기지 않겠나. 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 그렇게 할 테냐. 이장군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우물거렸어요. 고개를 숙이고는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허생이 답답해서 소리쳤어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래도 이장군은 한참을 더 생각하더니 힘 빠진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양반들의 모두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자식의 머리를 박박 깎으려 하겠소. 오랑캐의 옷은 더더구나 안 입으려 할 거요. 아니 그보다도 귀한 자식을 그 멀고 위험한 오랑캐나라로 보내려 할 사람이 있겠소. 어려운 일입니다. 허생이 기가 차다는 듯 이장군을 멀거우니 바라보다가 참 또박또박 말은 잘한다.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내 놈이 그러고도 한나라의 대장군이란 말이냐. 내가 원수 갚을 방법을 세 가지는 알려줘도 한 가지도 못한다면서 무엇을 하겠단 말이냐. 허생은 우라통이 취미는 듯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어요. 허생의 꾸질함을 듣고 보니 이장군은 부끄럽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장군이 얼른 안 나가고 서 있으니까 이젠 허생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네 놈이 안 나간다면 내가 나가겠다. 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어요. 할 수 없이 이장군과 변보자는 터덜터덜 허생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날 이장군은 변보자와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닌 허생에게서 뭔가 한 가지라도 좋은 방법을 얻을 욕심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끝이었어요. 허생의 초가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까운데 사는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허생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글쎄 어디로 갔을까요? 돈도 없고 벼스라치도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까요? 지금까지 그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연못이 생긴 이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이름난 부자가 살았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대척마루가 여섯 칸이나 되고 대문을 세 번은 열어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기와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하는 하인들만 50명이 넘었지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네 개나 있었는데 창고 안에는 온갖 곡식과 비단, 약초까지 없는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창고를 더 많이 채우고 싶어 했어요. 한 번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 남에게 빼앗기거나 베푸는 일이 없었지요. 하인들이 먹는 꽁보리밥도 아까워 배불리 먹이지 않고 일만 시켰을 정도였으니까요. 또 가지고 있는 땅은 얼마나 넓은지 농과 밭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한 번씩 창고를 열어보았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불러. 창고에 그득히 쌓여있는 곡식과 물건을 보면서 부자는 혼자 희죽희죽 웃으며 좋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자 때문에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자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땅 빌린 값을 곡식으로 더 많이 바쳐야 했거든요.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그마저 빌리지 못해 굶어죽게 될 테니 말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부자는 사람들을 더 못 살게 굴었어요. 신발이 빗물에 젖는다고 하인들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했지요. 그러고는 진검다리처럼 밟고 지나다녔어요. 어떤 하인은 뚱뚱한 부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등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고 턱수염도 하얀 중이 부자네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렸지요. 중은 집집마다 다니며 쌀을 받아다가 부처님께 바치고 복을 빌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부자는 못 들은 척하고 마루에 벌러덩 누워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푹푹 찌는 날씨에다 파리들이 귀찮게 달라붙는 통에 짜증이 났었는데 목탁 소리가 멈추지 않자 부자는 버럭 화가 났지 뭐예요. 아무도 없느냐 저 죽놈을 당장 쫓아버려라. 그런데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하인 한 명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부자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구 없느냐 그때 안쪽에서 며느리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요 다들 어디 가고 네가 나오느냐 일꾼들은 들로 일하러 나가고 아범은 밖에 볼 일이 있어 저녁 늦게 온다고 했어요. 밖에 웬 개가 와서 짓는구나 개가 아니라 스님인데요 아버님 스님은 무슨 스님 구걸하러 온 땡중 따위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해라. 아버님 그래도 시주를 하는 게 무슨 소리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 이 땡중농 내가 버릇을 고쳐주마. 며느리는 땅에 못 박힌 듯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는 불보듯 뻔했거든요. 부자는 있는 대로 거드름을 부리며 대문을 삐그덩 열었습니다. 땡중이 웬일이냐 우리 집 소문도 듣지 못했느냐 부처님께 시주를 하시오 쌀을 얻어가겠다는 얘기냐 시주를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 복을 받는단 말이지 오냐 기다리거라 부자는 급히 외양간으로 가더니 쇠똥을 한 사 퍼가지고 왔어요. 그러고는 능글낭글 웃으며 시주 자료에 담아주는 겁니다. 옛다 이 땡중놈아 시주했으니 이제 썩 물러가거라. 부자는 에헴하고 헛기침을 하고는 퉁퉁한 배를 앞으로 불룩 내밀면서 어기적 어기적 안으로 들어갔지요. 중은 얼굴빛 하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 욕이라도 한마디 쏘아붙일 법도 한대 말이지요. 너무 아비터블 건색보살 중은 목탁을 두드리며 이미 들어가버린 부자 뒷꽁무늬에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냈습니다.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오히려 못된 부자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말이지요. 중은 새똥을 받고도 연보를 외웠지요. 한참 동안이나 중얼중얼 외우는 얼굴이 마치 부처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시주 자료를 메고 부잣집을 서둘러 떠났어요. 이런 모습을 한쪽 구석에서 보고 있던 며느리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살피더니 쌀 두 대를 자루에 수북하게 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지요. 그러고는 중이 떠난 길로 급히 따라갔는데 중은 벌써 멀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스님 보셔요. 저 좀 보셔요. 왜 그러시오 부인. 중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시아버님이 워낙 구두새라서 누구에게든 쌀 한 톨 나눠주지 않고 사십니다. 새똥을 퍼준 시아버님을 용서해주세요. 그 집에 이렇게 마음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군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그 집에 큰 벌이 내릴 것이오. 벌이라니요? 하늘이 내리는 벌이지요. 오늘 중에 비가 내릴 터이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빨리 집에서 나오시오. 예? 비가 오면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골라 집을 나와 즉시 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소중한 것 세 가지요? 그렇소. 집을 나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 쪽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집 쪽을 돌아보면 안 된다고요? 중은 그 말을 남기고는 휙 가버렸어요. 마치 펑하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배틀에 앉아 배를 짰지만 이리 손에 잡힐 리가 있나요?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시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아까 그 중이 그러는데 오늘 비가 오면 소중한 것 세 가지만 가지고 집을 떠나랍니다. 소중한 것이 어디 세 가지 뿐이냐 그리고 집을 떠나라니 그런 미친놈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일 보거라.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다시 앉아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왜 그러실까? 조금만 베풀고 살면 동네 사람들이 노랭이라 흉보지도 않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불쌍했어요.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오로지 창고 속에 욕심만 가득 채워놓고 사니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하더니 천둥이 화를 흘리는 겁니다. 며느리는 이게 무슨 징조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았지요. 마른 하늘에서 곧 구슬만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며느리는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아기를 업었어요. 그러고는 아기 돌 때 옷을 지으려고 둔 비단 두루마리를 재빠르게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지요. 대문을 막 나서는데 개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겁니다. 평소에도 개는 며느리를 아주 잘 따랐거든요. 며느리는 개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아기를 등에 업고 가슴에 비단 두루마리를 품고 뒷산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개도 며느리 곁에 바짝 붙어 따라왔지요. 어찌나 급히 걸었는지 목구멍이 다 따끔거렸어요. 그래서 후유 하고 한숨을 몰아쉬었지요. 그 순간 마치 커다란 바위가 벼락을 맞고 터지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집 쪽에서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며느리는 애써 앞만 보고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집을 향해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다시 한 번 들리더니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며느라기야 찢어지듯 듯한 시아버지 비명을 듣지 않으려고 며느리는 고개를 마구 저었어요. 하지만 귓가에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었지요. 사람 살려 살려줘 아니야 스님이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말이지요. 내 소중한 배틀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갑자기 배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그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지요. 그 순간 발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발부터 점점 바위가 되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은 아기도 쫄래쫄래 따라오던 개도 몽땅 바위가 되어버렸지요. 며느리의 등 뒤에는 소리치던 시아버지도 커다란 집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퍼런 연못만이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그 연못이 하루아침에 생겼다 하여 아침못이라 불렀어요. 아침못은 강원도 춘천 유포리에 내려오는 전설이랍니다. 지금도 아침못 곁에는 아기를 업은 며느리 바위가 아침못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얼굴로 서 있대요. 물론 개바위도 며느리 바위 곁에 서 있답니다. 오늘의 동아 맑고 푸른 샘 이제 막 호랑이가 담배 피우기를 그만둔 무렵이었어요. 백두산 자락의 한 마을에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지요. 마을 가까이엔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물고기들이 항상 떼를 지어 헤엄쳐 다녔지요. 어허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물로 뜨기만 하면 한 통 가득이네 그려. 또 마을을 둘러싼 산에는 새들과 짐승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은 꽁 사냥이나 해볼까 여러 사람이 먹으려면 꽁보다는 노루가 어떨까요? 밭농사도 잘 되어서 어떤 곡식의 씨앗이든 심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인정이 넘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재앙이 몰아닥쳤습니다. 시커멓고 심술사납게 생긴 흑룡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겁니다. 흑룡은 검은 구름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물칼로 백두산의 물줄기를 모두 끊어버렸어요. 물줄기가 말라붙자 마을 사람들은 심한 가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맨 먼저 강물이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러자 그 많던 물고기들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밭에 심은 곡식들은 노랗게 말랐고 밭의 흙바닥은 거북등처럼 딱딱해지고 쩍쩍 갈라졌어요. 백두산 마을에 가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 공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무척 아름다운 데다 제주도 좋고 마음씨도 고왔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의 왕자들이 줄을 지어 결혼을 하자고 했지만 공주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주 때문에 임금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공주야 나는 이번 신랑감이 마음에 드는구나. 네 생각은 어떠냐. 아바마마 지금 백두산 마을에서는 흥용히 심수를 부려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물을 찾아 다니느라 고생이 심합니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저는 시집에 가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 이 가뭄을 물리칠 총각에게 시집을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허허 그거 참 내 생각은 기특하다만 공주의 걱정에도 아란 곳 없이 가뭄은 계속되었어요. 저놈의 흥욕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꼬. 마실 물조차 구할 수가 없으니 이곳에서 살아남을 채간이었구먼. 그러자 백시성을 가진 한 장수가 나섰습니다. 백장수는 몸집이 엄청나게 커서 누가 봐도 한눈에 장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용기를 내쉽시오. 모두 함께 물줄기를 찾아 나섭시다. 일을 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이면 모두 마다앉고 백장수를 따라 물줄기를 찾아 나섰지요. 나무줄기가 덜 말라붙은 곳은 바로 그 아래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백장수와 마을 사람들은 지하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물줄기를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무들은 제법 물이 올라 있군요. 이곳을 한번 파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삽과 갱이로 여러 곳을 팠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요란한 삽질 소리와 괭이 소리가 주위를 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장수님 이제 더 이상은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운을 내십시오. 이곳은 흙이 좀 축축해 보이는군요. 들림없이 물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모읍시다. 하나 잘 동안 구덩이를 파자 구덩이 아래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구덩이를 파자 물이 콸콸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웠어요. 물론 물도 실컷 마셨고요. 쓰기 좋게 샘을 판 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맑게 개였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에? 고생고생해서 샘을 파놓으니까 이제야 비가 오려고 그러나? 글쎄 말이야. 비가 오려면 진작 주무지.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요 뭐.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마침내 주위가 캄캄해지면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지요. 오르륵 쾅쾅하고 천둥이 울면서 거센 비바람이 미친듯이 불어댔습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듯한 기세였지요. 오랜 가뭄 끝에 오는 비가 왜 이리 사납게 내리지? 사나운 비바람은 마을 사람들이 샘물 줄기를 찾아 놓은 뒷산으로도 불어닥쳤지요. 사람은 위태롭게 서 있던 뒷산 벼랑을 기어코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잠이 들자마자 꿈을 꾸었어요. 꿈 속에서 공주는 널따란 벌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일곱 빛깔 무지개가 내려와 벌판을 가득 채웠지요. 아,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야. 공주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빨려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금지팡이를 짚으며 공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주는 노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요.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는지요. 그러자 노인이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난 하늘을 지키는 신선이요. 공주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지금 흥룡의 심술로 저 아래 백두산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마을을 떠나고 있소. 그래서 백장수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줄기를 찾아 샘을 팠지요. 하지만 흥룡이 비바람을 일으켜 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백장수는 흥룡과 싸울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소. 공주가 가서 백장수를 도와주시오. 백장수가 흥룡을 이기려면 백두산에 있는 옥장천의 샘물을 석 달 열흘 동안 마셔야만 하오. 이 일은 공주가 사는 나라의 일이니 공주가 직접 가서 알려주시오. 신선은 금지팡이를 휙 한 번 돌리더니 공주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공주는 신선을 향해 손짓을 하다 잠에서 깨어났지요. 잠깐만요. 아, 꿈이었구나. 백두산 마을에선 흥룡이 뒷산 벼랑을 무너뜨리자 언제 바람이 불었던가 싶게 딱 그쳤고 날도 맑게 개었지요. 사람들은 날이 밝자마자 샘을 파놓은 자리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샘은 간 곳이 없고 낯선 돌산만이 언덕을 이루면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힘들여 판 샘이 돌모덕이로 변해버렸네 그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저러나 돌산을 지워도 흥룡이 또 해방을 놓을 테니 어쩔 방법이 없구려. 모두들 돌산을 뒤로 안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백장수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바윗돌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백장수는 할 일 없이 바로 앞에 떨어진 큰 돌멩이를 발로 툭툭 찼어요. 백장수의 발에 채인 돌은 그때마다 마치 빈 밤껍질이나 되듯 가볍게 저만큼 튀어갔어요. 백장수님,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에 백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삿짐을 짊어진 채 마을을 떠나겠노라고 인사하러 온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백장수는 마을 사람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제가 흑룡을 물리치지 못한 터라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도 없구려 반드시 살기 좋은 데를 찾기 바라오.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백장수는 맥이 풀려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백장수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신음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주가 소리도 없이 나타나 고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어요. 백장수님, 누구신지요? 공주입니다. 그 말에 백장수는 허리를 굽혀 공주에게 절을 했어요. 아니 공주님이 여기까지 어인일이신지요? 여기는 지금 흑룡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주님이 오실 곳이 못됩니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장수님께서 물을 잡기 위해 가진 애를 쓰시는 걸 하늘에서도 알고 돕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공주는 잠깐 숨을 돌린 뒤 지난 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백장수가 희망에 찬 낯빛으로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게 옥장천이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가시지요. 공주가 앞장을 서고 백장수는 뒤를 따랐어요. 소문대로 공주는 아리따울 뿐만 아니라 제주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골짜기도 진검다리 건너뛰듯 훌쩍 건너고 높은 산봉우리도 날듯이 훌훌 넘었어요. 백장수는 공주의 제주에 놀라면서 사흘 동안이나 공주를 따라갔지요. 그러는 사이 부채 모양의 하얀 어수리가 무리지어 피어있는 들판도 지나고 노란 산 양귀비가 예쁘게 피어있는 골짜기도 지났어요. 하지만 잠시도 한눈을 팔 새가 없었습니다. 흥룡의 심술로 인해 폭포며 계곡물은 도로 말라붙어 있었지요. 둘은 하는 수 없이 나무 열매로 갈증을 달랬어요. 공주가 샘물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흥룡 때문에 샘이 모두 말라붙었군요.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멀리 흰 구름에 둘러싸인 산봉우리 하나가 보였어요. 연한 노란색의 봉우리 끝은 마치 종을 엎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공주를 따라 내려가자 하얀 빛을 띈 낭떠러지 아래에서 맑은 샘이 솟고 있었어요. 이 샘물이 옥장천이에요. 이 물을 석 달 열흘 동안 마시면 흥룡을 물리칠 힘이 솟을 겁니다. 백장소는 공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샘물가에 엎드려 물을 마셨어요. 그날부터 백장소는 날마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정말로 옥장천의 물은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백장소는 날마다 힘이 솟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전에는 움직이지도 못했던 커다란 바위를 손쉽게 들어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백장소는 집채만한 큰돌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들어 던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휙 한 번 날리면 높다란 나무도 가볍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백일이 되는 날 그동안 궁전에 돌아가 있던 공주가 다시 백장소를 찾아왔습니다. 백장소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공주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공주는 백장소의 손을 맞잡은 채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공주님 이제 샘을 파야겠습니다. 백장소는 백두산 마루로 올라가서 삽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백장소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그가 땅을 한 삽씩 파헤칠 때마다 그 곁에 쌓인 흙더미가 산뽕우리를 잃을 정도였어요. 한참 동안 열심히 흙을 파헤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땅 속 깊은 곳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백장소는 더욱 힘을 내 삽질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땅 속에서 불칼이 쑥 올라왔습니다. 아니 웬 불칼이냐 백장소는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 불칼을 찍었어요. 하지만 불칼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장소가 다시 칼을 드는 순간 불칼은 이리저리 마구 움직이더니 백장소의 앞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던 공주가 백장소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불칼을 맞은 백장소는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에서는 피가 마구 솟구치고 있었고요. 공주는 백장소의 몸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이 공주의 옷자락을 적시고도 넘쳐서 구덩이로 흘러들었어요. 마침내 눈물은 구덩이를 다 채우고도 넘쳐 흘러 두 사람의 몸까지 모두 적셨습니다. 그때였어요. 백장소가 어렵게 눈을 뜨고는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일을 그르쳤나 봅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공주는 백장소를 부축하며 곧장 옥장천으로 갔어요. 백장소가 옥장천에 샘물을 마시자 상처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보다 힘도 더 세졌어요. 공주님 다시 샘물 파야겠습니다. 백장소는 공주와 함께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흙더미가 쌓여 열여 봉우리가 생겨나자 깊이 패인 바닥에서 샘물이 솟아 올랐습니다. 백장소와 공주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서로 부둥켜 안고 발을 굴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백장소는 어색한 마음이 들어 공주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공주님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어서 일어나시지요. 공주는 얼굴이 빨개지며 백장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백장소님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샘물을 천지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천지요? 좋은 이름입니다. 한편 남의 바다에서 용왕의 딸과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던 흑룡은 뒤늦게 백두산에 샘물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놈이 감히 흑룡에게 도전을 한단 말이냐. 흑룡은 불칼을 빼든 채 검은 구름을 타고 백두산으로 왔습니다. 백장소도 큰 칼을 빼들고 흰 구름을 타고 흑룡을 맞았어요. 흑룡의 고함 소리가 산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흰 구름과 검은 구름이 부딪히자 천둥 소리가 땅을 뒤흔들듯 크게 울려 퍼졌어요. 칼과 칼이 마주치는 곳에서는 시퍼런 번개불이 번쩍거렸고요. 한참을 그렇게 싸우다 보니 흑룡과 백장소의 몸은 온통 땀으로 젖었어요. 백장소의 힘이 붙이는가 싶으면 공주가 긴 창을 빼어들고 흑룡과 맞닥뜨렸습니다. 백장소님 제가 잠깐 흑룡을 맡겠습니다. 그 사이에 힘을 되찾은 백장소가 다시 흑룡과 상대를 했지요. 흑룡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이번 싸움은 힘들 것 같군. 그렇다면 불칼로 샘물이나 다시 끊어놓고 가야지. 흑룡은 백장소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는 듯 하더니 샘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불칼로 샘물을 찍었어요. 불칼이 샘물을 향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 칼을 치우지 못할까. 흑룡의 뒤를 바짝 뒤쫓아온 백장소의 칼이 흑룡의 칼을 아래서 치받았어요. 바로 바로 그 순간 흑룡의 칼은 두동강이 나면서 잔린한 쪽이 샘물의 북쪽 바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벼랑이 갈라지면서 샘물의 물길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천지는 백두산의 북쪽 기슭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물은 폭포와 강을 이루며 북쪽으로 멀리 멀리 흘러내렸지요. 싸움에 진 흑룡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지만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다음번엔 꼭 내놈을 해치울 거다. 백장소와 공주는 샘물을 지켜낸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백장소님 흑룡이 물러갔습니다. 모두 다 공주님 덕분입니다. 저보다 백장소님 공이 더 크지요. 두 사람의 노력으로 오랜 가뭄도 끝이 났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 돌아왔어요. 공주가 백장소를 바라보며 쌩긋 웃었습니다. 백장소님 천지를 지키기 위해선 저희 둘이 이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요. 천지 물속에다 수정으로 궁전을 하나 지는 것이 어떻겠소?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백장소는 환하게 웃으며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약속대로 수정궁을 지은 뒤 천지를 지키며 살았답니다. 지금도 천지 가까이에선 갑자기 천둥이 치며 비와 우박이 쏟아진다고 해요. 그건 흑룡이 흑룡이 가끔씩 심수를 부리며 싸움을 걸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흑룡이 한바탕씩 심수를 부리고 간 뒤면 백장소 부부는 오색찬란한 무지개를 내걸어 생리를 축하한답니다. 비온 뒤에 천지물이 더욱 맑아지는 것은 공주의 맑고 착한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아무리 심수를 부려도 백장소 와 공주가 천지를 지키고 있는데 흑룡이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어요. 그 뒤로 천지엔 언제나 맑고 푸른 물이 고여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꺼비와 비 아주 먼 옛날 작고 못생겼지만 용감하기로 유명한 두꺼비가 살았어요. 어느 심한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지요. 동물들은 목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죽기를 기다리며 힘없이 땅에 엎드려만 있었지요. 그런데 두꺼비는 달랐어요. 두꺼비는 옥황상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혼자 출발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두꺼비는 개를 만났어요. 두꺼비가 물었습니다. 옥황상재를 만나러 같이 가지 않을래요? 개는 대답했어요. 하늘나라는 너무 멀어. 차라리 죽기를 기다리는 게 나아. 주위에 있던 다른 동물들도 개의 말을 듣고 모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개는 화가 났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따라하는 게 싫었거든요. 개는 다시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같이 갈게. 다시 길을 가던 두꺼비는 죽기 직전에 잃은 호랑이와 몸이 바싹 말라버린 곰을 만나게 되었어요. 곰은 같이 가겠다고 말했지만 호랑이는 망설였답니다. 호랑이가 망설이자 곰이 이야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같이 가자. 곰의 말을 듣고 호랑이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벌떼와 여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벌떼와 여우도 함께 하늘나라로 가기로 했지요. 두꺼비와 동물 친구들은 먼 길을 걸어 드디어 하늘나라에 도착 했어요. 다들 기온 차고 위풍 당당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꺼비는 씩씩한 목소리로 동물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저기 하늘나라에 물항아리가 있어요. 개는 그 안에 숨으세요. 여우는 제 왼쪽에 숨고 곰은 오른쪽에 숨으세요. 그리고 호랑이는 그 뒤에 숨고요. 동물들이 숨자 두꺼비는 북 위로 올라서서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도록 북을 쳤습니다. 낮잠을 자던 옥황상재는 북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을 깨 화가 난 옥황상재는 번개의 신 티앤 로이에게 나가보라고 말했어요. 티앤 로이는 북 위에 앉아있는 못생긴 두꺼비를 보자 웃으웠습니다. 작은 두꺼비인 줄도 모르고 아주 커다란 철퇴를 가지고 나타났거든요. 그것을 본 옥황상재는 작은 두꺼비를 쪼아버릴 수 있도록 수탉을 내보냈어요. 수탉이 날아오자 두꺼비는 여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바로 뛰어나가 수탉의 목을 물고 가버렸어요. 옥황상재는 화가 나서 여우를 없애버리라고 개를 보냈답니다. 개가 나오자 두꺼비는 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곰은 발바닥으로 개를 세게 내리쳤지요. 두꺼비는 다시 큰소리로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옥황상재는 티앤노이를 다시 내보내 곰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티앤노이가 나오자 두꺼비는 벌떼에게 신호를 보내 티앤노이의 코를 쏘게 했어요. 벌에 쏘인 티앤노이는 너무 아파서 물항아리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항아리 속에 숨어있던 개가 목을 꽉 물었어요. 티앤노이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자 두꺼비는 호랑이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그러자 호랑이가 뛰어나와 티앤노이를 물어 그만 죽고 말 죽고 말 말 했답니다. 티앤노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옥황상재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두꺼비에게 화해를 청하며 티앤노이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요. 두꺼비는 옥황상재의 화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옥황상재가 감로수를 뿌리자 티앤노이는 다시 살아났지요. 그 순간 옥황상재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늘 최고의 왕인데 두꺼비에게 진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 티앤노이가 살아났으니 두꺼비를 죽여야겠다. 똑똑한 두꺼비는 옥황상재의 생각을 눈치채고는 큰 소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꺼비의 신호를 받자마자 동물들이 모두 나왔어요. 티앤노이는 동물들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옥황상재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티앤노이가 숨자 다른 신하들도 모두 숨어버렸어요. 옥황상재는 두꺼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꺼비에게 진심으로 화해를 청하며 하늘나라에 오게 된 이유를 물었어요. 두꺼비는 옥황상재의 왕자로 풀쩍 뛰어올라 큰 소리로 대답했지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해요. 식물들이 시들고 동물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낮잠을 자느라 비를 내려주지 않았던 것 같네요. 옥황상재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잠시 후 옥황상재는 두꺼비에게 친한 척을 하며 말했습니다. 외삼총 두꺼비 외삼총과 나는 친한 사이잖아요. 지금 바로 비신과 바람신에게 비를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두꺼비는 고개를 깨덕이며 말했어요. 옥황상재님이 비를 만들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가뭄이 들면 우리는 옥황상재님을 다시 찾아오겠어요. 두꺼비의 말을 듣고 옥황상재는 머리를 저으며 얼른 말했어요. 됐어요. 됐어. 우리 사이에 굳이 하늘까지 올 필요 없어요. 혹시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신호를 보내주세요. 외삼촌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바로 비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옥황상재가 비를 내리도록 명하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자 나무들은 다시 푸르게 생기를 찾고 동물들은 춤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모두들 비를 내려준 두꺼비와 동물 친구들을 환영했답니다. 그 후부터 두꺼비가 소리 내어 울면 비가 온다는 말이 생겨났어요. 용감한 두꺼비에 대한 노래도 불리기 시작했지요. 두꺼비는 하느님의 외삼촌이에요. 누가 두꺼비를 때리면 하느님이 혼해줄 거랍니다. 라는 노래였지요. 오늘의 동안 도깨비와 씨름 옛날 어느 마을에 새님이 살았어요. 하루는 새님이 장에 가서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걸치고 어둑어둑 해가 다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난데없이 웬 장대같이 커단계 귀를 떠 가로막더니 다짜고짜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장난을 치나 하고 낯짝을 빤히 올려다봤더니 글쎄 점점 키가 커지더래요. 이쿠 내가 도깨비를 만났구나. 새님은 모르는 채 시치미를 떼고 말했지요. 살다 살다 오밤중에 씨름하자는 놈은 처음 보네. 할일이 없거든 집에 가서 잠이나 자거라. 그러고 쓱 지나가려는데 도깨비가 새님 옷소매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정 사정 통 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자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하고 가시오. 새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깨비를 빤히 올려다봤지요. 그랬더니 키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걸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씨름 한 판 하고 얼른 집에 가는 게 낫지요. 자칫 도깨비한테 홀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나요. 새님은 두 팔을 썩 걷어붙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붙자. 새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아랫도리를 냅다 걷어찼어요. 그러자 도깨비란 놈이 맥없이 자빠졌지요. 기운도 없는 놈이 덤비기는 새님이 손바닥을 털털 털고 그만 집으로 가려는데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 판만 더 하자는 겁니다. 싫다 이놈아 졌으면 그만이지 자꾸 해서 뭐 하느냐. 새님은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고 슥 지나가려는데 도깨비란 놈이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정사정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새님은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다시 도깨비를 빤히 올려다 보았지요. 그랬더니 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걸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씨름 한 판 하고 얼른 집에 가는 게 낫지요. 자칫하다 도깨비한테 홀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요? 새님은 손바닥에 침을 퇴퇴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더 붙자. 새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확 잡아채 엎어뜨렸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허리를 허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또 사정사정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새님은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도깨비를 빤히 올려다봤지요. 그랬더니 점점 키가 커졌습니다. 그걸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씨름 한 판 더 하고 얼른 집에 가는 게 낫지요. 자칫하다 도깨비한테 홀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새님은 주먹을 불끈 지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더 붙자. 새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번쩍 들어 맺혀버렸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맥없이 엉덩반하를 찌었습니다. 기운 하나 없는 놈이 덤비기는 새님이 손바닥을 털털 털면서 집으로 가려는데 도깨비가 한 판만 더 하자고 합니다. 도깨비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다가는 날이 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새님은 슬금슬금 개걸음을 치다가 냅다 주랭랑을 놓았지요. 그런데 웬걸요? 몇 걸음도 떼기 전에 도깨비가 달려들어 꼭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새님은 할 수 없이 또 도깨비 허리춤을 잡았지요. 그렇게 자꾸 자꾸 하다 보니 열 판이 넘어가고 백 판이 넘어가고 몇 판인지 셀 수도 없이 씨름을 했어요. 어느새 가슴 벗겨져 작심 부서지고 상투는 푸스스 귀신처럼 풀어지고 두루마기는 발기발기 찢어져 너펄거렸습니다. 새님은 기운이 쭉 빠져 털퍽 조저앉아 사정사정 통사정을 했지요. 에이구 도깨아 일어나가 나 죽겠다 더는 못하겠다 제발 좀 보내다오 하지만 도깨비는 그러거나 말거나 죽사사자 덤벼들기만 하네요. 새님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로 곁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있거든요. 새님은 옳지 됐다 생각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도깨비를 소나무로 밀어붙였어요. 그런 다음 재빨리 칙넝쿨로 도깨비를 꽁꽁 묶어버렸지요. 그러고 나니 새벽 달기 꽃기호 울더래요. 이놈아 나는 간다 씨름을 더하고 싶거든 소나무 하고 실컷 해라. 그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깨비가 뒤에다 대고 일어내요.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새님은 그 소리에 넌덜머리가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쇠죽을 쓸어넣은 머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새님 꼴을 보고 화들짝 놀라 자빠졌어요. 새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새님은 손을 회회 저으면서 아이고 말도 마라 동구박 소나무 아래에서 도깨비한테 붙잡혀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래서 그 도깨비란 놈을 어떻게 했나요? 겨우겨우 소나무에 묶어놓고 도망쳐봤다. 그 말을 듣고 머슴은 단걸음에 동구박 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 소나무 둥치에 도깨비는 없고 웬 달코다른 빗자루 몽댕이가 하나 꽁꽁 묶여있더래요. 머슴은 그 몽댕이를 집으로 가져가다 아궁이에 불살라버렸는데 그 뒤로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멸치의 꿈 파란 바다 속 남실거리는 해초 사이에서 멸치 멸치 한 마리가 꿈을 꾸고 있었답니다. 하늘 높이 쭉 날아오르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하얀 눈이 펄펄 내리고 날씨가 으스스 추워 겨울인가 했더니 이번엔 갑자기 더워지고 꿈에서 깨어난 멸치는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꿈 이었지요. 멸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답답해 했지요. 좋은 꿈 인지 나쁜 꿈 인지 나쁜 꿈 도통 알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꿈일까? 멸치는 머리가 다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아침이 되자 멸치는 허겁지겁 가자미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냉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풀이라면 망둥이가 최고야. 잠이 덜 낀 가자미는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망둥이를 좀 데리고 와주겠니? 난 그동안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을게. 망둥이를 만나려면 바다 및 모래 땅을 한참 해집고 가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눈이 너무 아플텐데. 가자미는 눈꺼을 떼며 대꾸했어요. 하지만 멸치는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지요. 뭐야. 내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어딜 가버린 거야? 그럼 꼼짝없이 망둥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거잖아. 가자미는 잠이 다 깰 때까지 투덜거렸습니다. 한밤 두밤 세밤 가자미는 바다 및 모래 땅을 살살 헤엄치며 망둥이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멸치 이야기를 했지요. 다시 한밤 두밤 세밤 가자미는 가자미는 망둥이를 데리고 멸치를 찾아갔어요. 멸치는 쪼르르 달려나와 망둥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실컷 고생한 가자미는 본척도 않고 말이지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먼 길로 쉬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리로 앉아 우선 음식부터 드시지요. 그러자 망둥이는 촐삭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주 기막히게 좋은 꿈을 꾸셨더군요. 그 꿈은 용이 될 꿈입니다. 네? 용이 된다고요? 정말로 제가 용이 되는 꿈인가요? 그렇고 말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용이 된다는 것이고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용이 물을 뜨러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흰 구름이 비어오르는 것은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을 뜻하고요. 또 하얀 눈이 내리고 날씨가 주웠다 더웠다 하는 것은 용이 날씨를 마음대로 부리기 때문이랍니다. 망둥이의 꿈풀이를 들은 멸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실실 웃음이 나오고 덩시덩시 춤이라도 추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거렸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멸치의 기본을 확 바꾸어 놓는 일이 생겼지 뭐예요? 하하 망둥이가 꿈풀이를 잘한다는 건 순전히 거짓 소문이었군 그래? 뭐라고? 망둥이가 발끈해서 소리쳤어요. 그러나 가자미는 들은 척도 않고 계속 말을 했지요. 이 바보 멸치야 네가 하늘로 오르는 것은 낚시바늘에 걸렸기 때문이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부에게 잡혔다는 뜻이다. 흰 구름이 피어오른 것은 네가 석세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연기가 난 것이고 하얀 눈이 내린 것은 네 몸에 소금을 살살 뿌렸기 때문이지.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 그건 바로 네 놈 잘 익으라고 부채질을 해대니 그런 거 아니겠냐? 가자미의 말을 들은 멸치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야! 하고 냅다 소리를 지르며 가자미의 뺨을 때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너무 놀란 망둥이 눈알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 있지요? 뺨 맞은 가자미는 멸치를 노려보다가 눈이 옆으로 휙 돌아가 버렸어요. 게다가 구경하던 병원은 입을 막고 킥킥 떼다 주둥이가 납작하게 눌려버렸고요. 놀러왔던 오징어는 허리가 휘어져라 웃느라 눈이 다리 위에 붙어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때부터 망둥이랑 가자미랑 병어랑 오징어는 그렇게 생기게 되었대요. 그게 다 멸치의 이상한 꿈 때문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3년을 사는 할아버지 틈만 나면 고개 올라가 대굴대굴 구르는 숫장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곳에 숯을 굽는 숫장수 할아버지는 소원이 단 한가지 있었지요. 첫째도 둘째도 오래오래 사는 것이었어요. 엿가락도 길쭉한 것만 먹고 채소도 길쭉하게 생긴 것만 먹고 밥보다 국수를 자주 먹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숯을 지고 장에 가셨지요. 숯에 팔고난 할아버지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장을 돌아다녔어요. 처음 보는 물건을 몇 번이나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요것저것 맛난 음식을 먹어보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지요. 할아버지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얼른 청춤걸음을 옮겼어요. 할아버지는 헉헉 숨을 몰아쉬면서 고개를 넘는데 그 고개는 보통 고개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알려진 3년 고개였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째요? 할아버지가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만 겁니다.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하얘지더니 하필이면 3년 고개에서 넘어지더니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고 죽네. 하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던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영감, 장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할머니, 내가 3년 고개에서 그만 넘어졌소. 그러니 난 3년 있으면 곧 죽을게요. 할머니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할아버지의 소원은 그저 오래 사는 것 하나뿐이었는데 3년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아버지의 손자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시죠? 그럼 두 번을 넘어지면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그야 3년에다 3년을 더하니까 6년 아니겠냐? 바로 그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냉큼 3년 고개로 달려갔지요. 3년 고개에 올라온 할아버지는 그래 맞아 하고 일부러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3년이다. 어이구 6년이네. 어이구 9년이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요. 무릎 피며 엉덩이에 빨간 상처가 나도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할아버지 소원대로 오래오래 살았겠지요. 어쩌면 지금도 3년 고개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오늘의 동학 고양이와 개 옛날에 캄이라는 어린 소년이 늙은 할머니와 단둘이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고 숲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건 캄의 몫이었지요. 어느 날 캄은 숲속 웅덩이에서 커다란 물고기 세 마리를 잡았어요. 오랜만에 할머니에게 맛있는 물고기 요리를 해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캄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캄은 한 사나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나이는 고양이 한 마리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막대기로 쿡쿡 찌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 가엾은 고양이를 왜 괴롭히세요? 가엾은 고양이? 이놈은 내 물고기를 훔쳐먹은 못된 고양이야. 사나이는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며 계속 고양이를 쿡쿡 찔러댔지요. 캄은 물고기 세 마리와 고양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저한테 커다란 물고기 세 마리가 있어요. 물고기를 모두 드릴 테니 고양이를 제게 주세요. 사나이는 얼씨구나 좋아하며 얼른 고양이를 내주었어요. 캄은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고양이를 본 할머니가 물었어요. 캄아 오늘은 고양이 고기를 먹는 거니? 아니에요 할머니 이 고양이는 집에서 기를 거예요. 캄은 할머니에게 물고기 세 마리와 고양이를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도 고양이를 불쌍히 여겨 집에서 기르도록 했답니다. 그날 할머니와 캄은 저녁을 굶어야 했지요. 다음날 캄은 먹을 것을 찾으러 다시 숲속으로 갔어요. 그날도 운이 좋았는지 또 물고기 세 마리를 잡지 않았겠어요. 캄은 신이 나서 집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길에서 어제 그 사나이를 또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개를 때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렇게 착하고 귀엽게 생긴 개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착하고 귀엽다니 이 녀석이 얼마나 게으른지 아니 시키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날마다 배가 고프다고 낑낑거린단 말이다. 캄은 매를 맞고 있는 개가 불쌍했어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배가 너무나 고팠지만 캄은 하는 수 없이 물고기 세 마리와 개를 바꾸었답니다. 개를 데리고 데리고 오는 캄을 보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이 개는 또 무엇이니? 할머니 죄송해요. 먹을 걸 구해와야 하는데 오늘도 그러지 못했어요. 캄은 할머니에게 물고기 세 마리와 개를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저녁도 굶어야 했지만 마음씨 고운 손자를 대견하게 여겨 개를 기르도록 허락했답니다. 다음날 숲속으로 간 캄은 덩굴 속에서 커다란 알 두 개를 찾아냈어요. 캄은 그게 거북의 알이라고 생각했지요. 얼마나 큰지 그 거북알 두 개면 할머니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거북알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며칠을 굶은 할머니께 오늘은 정말 맛있는 알 요리를 해드려야지. 캄은 행여라도 알이 깨질까 봐 조심스럽게 품의 양 앉고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솥에 물을 가득 붓고 알을 삶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이 막 끓기 시작할 때였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솥뚜껑이 휙 날아가더니 솥 안에서 뱀 두 마리가 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컴은 칸은 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굵은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뱀을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지요. 그러자 뱀 두 마리가 입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는 호망 여왕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를 강가에 풀어주면 호망 여왕이 당신에게 분명 큰 상을 내리실 거예요 마음 약한 칸은 이번에도 강가의 새끼 뱀들을 풀어주었어요 조금 있으려니 강 저쪽에서 엄청나게 큰 뱀 한 마리가 스르르 다가왔지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그 뱀은 바로 호망 여왕이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왜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냐 새끼 뱀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들은 호망 여왕의 자식들입니다 여왕님은 저희들의 어머니십니다 그제야 호망 여왕은 몇 달 전에 숲속에서 잃어버린 알 두 개를 생각해냈어요 찬찬히 뜯어보니 자기 자식이 틀림없었어요 두 마리 다 무사히 살아있는 것을 보자 호망 여왕은 몹시 기뻐했답니다 새끼 뱀들은 호망 여왕에게 오늘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호망 여왕은 새끼 뱀들이 약속한 대로 카메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 보석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석입니다 보석을 쓰다듬으면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거예요 카메은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보석을 쓰다듬으며 소원을 말했지요 먹을 것을 주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 앞에는 온갖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그것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귀한 음식들로만 말이죠 할머니와 카메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고양이와 개도 아주 실컷 먹었지요 이제 할머니와 카메은 더 이상 배를 골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카메은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더 나이가 들어 꼬보랑 할머니가 되었지요 할머니, 저도 어엿분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어엿한 젊은이가 되었으니 결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래, 너도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그런데 어쩌면 좋으냐 이 산골 마을에 전여라고는 한 명도 없으니 말이다 신부감을 구하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단다 하지만 카메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찍어놓은 신부감이 있었답니다 바로 왕궁에 살고 있는 공주님이었어요 공주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아름다워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래서 카메은 어려서부터 늘 공주님과의 결혼을 꿈꾸어 왔던 거예요 카메은 공주님을 만나기 위해 왕궁이 있는 수도로 갔어요 때마침 임금님이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공주에게 아름답고 아늑한 궁전을 지어 바치는 사람을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말이에요 카메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지요 카메은 당장 왕궁으로 달려가 임금님을 뵈었답니다 제가 공주를 위해 궁전을 짓겠습니다 임금님은 카메을 보더니 왕궁이 떠나가라고 웃었어요 이웃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왕자나 부자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인데 가진 것도 변변찮은 산골마을 젊은이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냐고 생각한 거지요 그렇다면 공주를 위한 특별한 궁전을 오늘 밤 안으로 짓도록 하라 궁전의 벽은 은으로, 기둥은 옥으로, 지붕은 금으로 알겠느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당장 감옥에 갇힐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한 휘한찬란한 궁전을 그것도 단 하룻밤 만에 지으라니 말이지요 하지만 카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꼭 명령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 보석이 있으니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눈이 부시도록 휘한찬란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땅에서 솟아올랐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비비고 볼을 꼬집고 고함을 지르느라 야단 법석이었지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리기도 했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임금님도 입을 쩍 벌렸어요 이렇게 된 이상 아무리 보잘것 없는 시골 젊은이라고 해도 공주와 결혼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카메은 마침내 공주님과 결혼을 해서 할머니와 고양이와 개와 함께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 일로 카메 요술 보석을 가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러자 욕심 많고 마음씨에 나쁜 이웃나라 임금님이 카메 보석을 탐냈지요 그 신기한 보석만 손에 넣는다면 이웃한 모든 나라를 손에 넣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마침내 이웃나라 임금님은 한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카메 궁전에 몰래 쳐들어왔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요 카메과 식구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궁전을 빠져나왔답니다 그 귀한 요술 보석까지 두고 말이에요 요술 보석을 빼앗겼으니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카메은 눈앞이 캄캄했지요 그때 고양이와 개가 요술 보석을 찾아오겠다고 나섰어요 카메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지요 둘은 밤새 달려 궁전에 다다랐답니다 카메 살던 그 궁전에는 이웃나라 임금님이 제 집인 양 살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개에게 말했어요 너는 밖에서 망을 봐 내가 들어가서 보석을 찾아올게 고양이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 여왕 쥐를 붙잡았어요 난 널 한 입에 삼켜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임금의 요술 보석을 나한테 가져오면 살려주겠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내 말대로 해라 여왕 쥐는 부하 쥐들을 시켜 보석을 찾아오도록 했어요 이웃나라 임금님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쥐들은 보석 상자 속에서 요술 보석을 찾아내왔어요 고양이가 보석을 가지고 나오자 걔가 말했어요 영리하게 보석을 잘 찾아왔구나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내가 물고 갈 테니 보석을 내게 줘 너는 자주 짓어대잖아 짓다가 보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안전해 아니야 절대로 짓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 귀한 보석을 입에 물고 짓을 수가 있겠니 걔는 잽싸게 보석을 빼앗아 물고는 마구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빠른지 고양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아왔답니다 정신없이 달리던 개는 개울가에 멈추어 섰어요 목이 너무 말라 금세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개울물 속에는 물고기 떼가 한가롭게 노늘고 있었어요 나는 숨이 차서 죽겠는데 저것들은 뭐가 저리 신날까 심술이 난 개는 그만 물고기 떼를 향해 컹컹 짓고 말았답니다 그 순간 입안에 있던 보석이 개울물에 퐁당 빠졌고 물고기 한 마리가 그것을 덥석 삼켜버렸지 뭐예요 개울가에 막 도착한 고양이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개는 부끄러워 고양이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지요 고양이는 요술 보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물속을 뚫어져라 지켜보던 고양이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잽싸게 낚아챘지요 그건 바로 임금 물고기였어요 고양이는 임금 물고기에게 부하 물고기들을 시켜 요술 보석을 찾아오도록 명령했어요 부하 물고기들은 곧 보석을 삼킨 물고기를 찾아냈지요 그리고는 보석을 뱉어내게 한 다음 고양이에게 바쳤답니다 보석을 다시 찾은 고양이는 개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고양이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개는 씩씩거리며 고양이를 앞지르기 위해 무작정 달려갔답니다 쉬지 않고 달린 덕에 개는 고양이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요술 보석은 고양이에게 있었지요 개를 보고 기대 잔뜩 부풀었던 캄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때마침 고양이가 캄 앞에 나타났어요 고양이는 캄의 손바닥 위에 보석을 뱉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요술 보석을 말이죠 캄은 고양이를 얼싸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했어요 네가 날 살렸구나 캄은 요술 보석의 힘을 빌려 이웃나라 임금님을 몰아내고 다시 나라를 되찾았답니다 임금님은 나라를 되찾는데 공을 세운 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임금님이 된 캄은 왕비님과 할머니와 함께 그 뒤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참 고양이와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석을 찾아온 그날부터 둘은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답니다 날마다 서로 물어뜯으며 싸웠지요 보다 못한 캄 임금님은 보석을 찾아온 고양이는 궁전 안에서 그러지 못한 개는 궁전 밖에서 살게 했어요 이때부터 고양이는 집 안에서 개는 집 밖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왕자와 소녀 옛날에 떰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떰은 새어머니와 배다른 동생 깜과 함께 살았답니다 떰의 어머니는 떰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마저 동생 깜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새어머니가 떰을 대하는 태도는 싹 달라졌어요 떰에게는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깜만 예뻐한 거지요 떰이 손발이 부르트게 일하는 동안 깜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어느 날 새어머니가 떰과 깜을 불렀어요 너희 둘이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오늘 저녁에 물고기 요리를 해줄 테니까 많이 잡아온 사람에게는 빨간 치마를 주지만 적게 잡아온 사람은 저녁도 못 먹을 줄 알아라 빨간 치마는 새어머니가 이웃 마을에서 사온 아주 값비싼 것이었어요 떰은 저녁을 굶지 않기 위해 깜은 빨간 치마를 갖기 위해 서둘러 강으로 달려갔답니다 떰은 온종일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어요 떰은 부지런한데다가 힘든 일도 잘 참고 해내거든요 떰의 바구니에는 어느새 물고기가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깜은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물고기 잡을 생각은 않고 멱을 감으며 놀기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아 벌써 해가 지고 있어 그만 집에 가자 어? 정말 저녁이 다 됐네 그런데 언니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냥 가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머리를 감고 가는 게 어때? 떰은 깜의 말대로 강물에 머리를 감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구니를 가지러 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바구니 가득 담겨있던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떰은 허둥지둥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물고기는 찾을 수 없었지요 떰은 그제야 깜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떰이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깜이 물고기를 가로채 달아나 버린 거예요 새 어머니가 떰의 말을 믿지 않을 건 불을 보듯 뻔했어요 떰은 강가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떰 앞에 나타났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그분은 바로 부처님이었답니다 떰아 눈물을 닦고 바구니를 들여다보아라 떰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어요 놀랍게도 바구니 안에는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가 파닥거리고 있었답니다 그 물고기를 집에 가져가서 우물을 불어놓아라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조금씩 먹이로 주어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떰은 바구니를 품에 안고 한다름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우물에 물고기를 풀어주었답니다 그날부터 떰은 물고기에게 정성껏 먹을 걸 주었어요 물고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갔죠 그런데 어느 날 떰이 소를 몰고 들로 나간 사이에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새 어머니와 깜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들에서 돌아온 떰은 물고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우물가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떰아 눈물을 닦고 물고기 뼈를 찾아라 그리고 뼈를 병 네 개에 나누어 담아 침대 다리 밑에 땅을 파고 하나씩 묻어두어라 떰은 부처님이 일러준 대로 했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큰 잔치를 열어 온 나라 사람들을 초대했답니다 새 어머니는 잔치에 가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모자를 준비했지요 깜은 빨간 치마를 입고 말이에요 새 어머니가 떰에게 말했어요 떰아 이 쌀자루에 벼가 많아 밥을 해 먹기가 힘들구나 내가 언니니까 집에나마 쌀을 골라내도록 해라 그 일이 다 끝나거든 잔치에 오너라 새 어머니와 깜은 새 옷을 나풀거리며 왕궁으로 떠났고 떰은 자루를 쏟아놓고 쌀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한 알 두 알 쌀을 골라내던 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떰이 슬플 때면 늘 그렇듯 부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떰아 그만 울어라 부처님은 떰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부드러운 부처님의 손길이 닿자 떰은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천마리 참새때야 일이 날아와 쌀은 쌀대로 벼는 벼대로 나누어 놓아라 부처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천마리 참새때가 날아왔어요 떰의 앞에 내려앉은 참새들은 쨍쨍쨍 요란한 소리를 내며 쌀과 벼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한쪽에는 벼 무더기가 다른 한쪽에는 쌀 무더기가 생겼어요 일을 마친 참새들은 오다운 모습 그대로 다시 날아갔답니다 떰은 날아갈듯이 기뻐하며 벼와 쌀을 따로따로 자루에 담았어요 내 방으로 가서 침대 다리 밑에 묻어둔 병들을 꺼내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부처님은 온대간대 없이 사라졌답니다 떰은 방으로 달려가 병 네 개를 꺼내 열어보았어요 첫 번째 병에는 아름다운 구슬이 달린 옷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병에는 알록달록한 신발이 들어 있었고 세 번째 병에는 멋진 모자가 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병에는 이 세상에는 없을 것 같은 신비로운 향기가 나는 향수가 들어 있었답니다 떰은 새 옷과 새 신발과 새 모자로 단장하고 향수를 뿌린 다음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신발 한 짝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신발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떰은 하는 수 없이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든 채 맨발로 뛰어 갔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왕궁의 한 신하가 덤불 사이에 끼어 있는 신발 한 짝을 발견했어요 신하는 알록달록하고 예쁜 신발을 왕자에게 바쳤답니다 신발을 보자 왕자는 대번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예쁘고 앙증맞은 신발을 신는 아가씨라면 틀림없이 착하고 예쁠 것이다 오늘 잔치에 그 아가씨가 왔다면 나는 그 아가씨와 결혼할 테다 왕자는 잔치에 온 아가씨들에게 신발을 신어보게 했어요 아가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신발을 신어보았지요 깜도 억지로 신발 속에 발을 구겨 넣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의 발에도 신발은 맞지 않았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떰의 차례가 되었어요 신발은 떰의 발에 딱 맞았고 떰은 가지고 있던 한쪽 신발도 마저 신었습니다 왕자는 뜰듯이 기뻐했어요 기대했던대로 떰이 너무나 곱고 아름다운 아름다웠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떰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한편 새 어머니와 깜은 떰이 못 견디게 샘이 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나고 분이 풀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서 빨리 아버지의 제삿날이 되어 떰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마침내 제삿날이 되어 떰이 집에 오자 새 어머니와 깜은 반갑게 떰을 맞았어요 떰아 아버지 제사상에 오를 까우가 없구나 내가 직접 따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떰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고 집 가까이 있는 까우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떰이 까우를 막 따려고 하는 순간 새 어머니가 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어뜨렸지 뭐예요 떰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새 어머니는 죽은 떰의 옷을 벗겨 깜에게 입혔어요 떰의 신발도 신겼지요 그리고는 깜을 데리고 왕궁으로 갔답니다 새 어머니는 왕자 앞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며 말았어요 떰이 몹쓸 병에 걸려 갑자기 죽고 말았네 죽으면서 동생 깜이 왕자와 결혼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네 왕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슬픔을 참으며 깜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깜은 왕자의 아내가 되어 어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둘은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값비싼 옷을 하루에 열두 번도 더 갈아입으며 행복해 했지요 하지만 왕자는 떰 생각에 늘 슬프고 외로웠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궁에 꾀꼬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조그맣고 예쁜 꾀꼬리였지요 그 꾀꼬리는 언제나 왕자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답니다 왕자가 꾀꼬리에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보호하기라도 하듯이 늘 내 곁을 맴도는구나 네가 떠미라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정말 떠미라면 내 옷소매 속으로 들어오려무나 그러자 꾀꼬리가 정말 왕자의 옷소매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는 꾀꼬리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부터 왕자는 꾀꼬리를 떰으로 여기며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깜과 새 어머니는 그 꾀꼬리가 미웠어요 왕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싫었고 왕자가 깐보다 꾀꼬리를 더 아끼는 것도 싫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왕자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꾀꼬리를 잡아 고양이에게 먹이로 주워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깃털은 왕궁밭 길가에 묻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깃털을 묻은 자리에서 감나무가 자라났어요 감나무는 순식간에 크게 자라 꽃을 피우더니 열매를 맺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은 꼭대기에 딱 하나밖에 안 달렸어요 하루는 지나가던 할머니가 꼭대기에 달린 감을 보고 말했답니다 감아 내게 떨어지렴 향기만 맡고 절대로 먹지 않으마 그러자 신기하게도 감이 할머니의 품 안으로 뚝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감을 집으로 가져가 침대 머리맡에 두고 향기를 맡았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할머니의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집 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산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는 어느 날 시장에 가는 채 하며 나가다가 숨어서 숨어서 지켜보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감이 예쁜 아가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할머니는 하마터면 앗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아가씨 앞치마를 곱게 차려입고는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상을 차렸어요 집안일을 모두 끝낸 아가씨는 앞치마를 벗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때 할머니가 뛰어들어가 아가씨를 붙잡았답니다 아가씨는 할머니에게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새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가 꾀꼬리로 태어났고 또 감으로 태어난 이야기를 말이죠 할머니는 이 모두가 부처님의 보살핌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감이 자신의 품속으로 떨어진 것도 부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아가씨는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 아끼며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아가씨는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열심히 일했어요 아가씨는 무엇이든 잘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리 솜씨가 매우 뛰어났지요 특히 까우 요리는 맛이 너무 너무 좋아 먼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하루는 왕자가 그 소문을 듣고 할머니 집에 찾아왔어요 그 아닙니다. 제 딸이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를 먹은 사람이라면 다들 제 딸을 보고 싶어 하지요. 할머니가 딸을 불렀어요. 왕자는 부엌에서 나오는 아가씨가 떰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답니다. 떰은 왕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가장 맛있는 까우 요리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던 거예요.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자는 떰과 할머니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어요. 괘씸한 새어머니와 깜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려고 벼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떰은 목숨만은 살려주라고 강곡히 부탁했어요. 왕자는 착한 떰을 위해 그러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리고 착한 떰과 왕자와 할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니가 좋아 치치와 친구들은 유치원 선생님이 읽어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참 재미있었어요. 책 읽기 시간이 끝나자 타타가 소리쳤어요. 우리 백설공주 놀이할래? 그러자 친구들이 다들 좋다고 찬성했어요. 백설공주는 누가 하면 좋을까? 타타가 묻자 치치는 속으로 요요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타타가 다시 말했어요. 백설공주는 요요가 하고 나머지는 일곱 난쟁이를 하면 되겠다. 치치가 타타에게 물었어요. 그럼 타타 넌 뭐할 건데? 난 백설공주를 구하는 왕자야. 치치는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그럼 난 안 할래. 치치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치, 내가 왕자를 하고 싶었는데. 다음날 유치원에 가보니 요요와 타타가 나란히 앉아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치치는 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둘이 언제 저렇게 친해졌지? 치치도 요요와 놀고 싶었지만 그냥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치치는 고민에 빠졌어요. 요요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하지? 치치는 요요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요요야, 난 니가 좋아. 너랑 사이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데 부부러워서 말할 용기가 없어. 나랑 친하게 지내자. 니 마음은 어때? 다음날 치치는 요요에게 슬쩍 다가갔어요. 왜? 왜? 무슨 일이야? 편지를 꺼내려는데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아, 아니야. 결국 치치는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 요요에게 편지를 주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치치는 시무룩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치치야, 너 무슨 일 있구나?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하지만 치치는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었지요. 치치는 엄마에게 슬쩍 물어보았어요. 엄마는 아빠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무지하게 따라다녔지. 날마다 편지를 써서 엄마에게 주었는데 엄마가 그 정성에 감동을 받았어. 엄마가 치치의 마음을 알아채고 물었어요. 우리 치치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구나. 치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치야,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엄마의 말에 치치는 다시 용기를 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은 꼭 요요에게 편지를 줘야지. 치치는 유치원에 도착해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타타가 치치의 가방을 자기 가방으로 착각하고 열어보았어요. 어? 이게 뭐지? 타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얘들아, 이 편지 좀 봐. 치치가 요요를 좋아한대. 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며 놀려댔어요. 치치는 얼굴이 빨개졌죠. 타타, 정말 미워. 그때 갑자기 요요가 불숲 나서서 화를 냈어요. 너희들 그만해! 요요가 편지를 빼앗아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치치는 얼른 따라 나가 용기를 내 말했어요. 요요야, 난 네가 정말 좋아. 그러자 요요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도 네가 좋아.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요요의 말에 치치는 날아갈 듯 기뻤답니다. 오늘의 동안 친해지고 싶을 때 뚜치는 뭉치가 참 마음에 들어요. 뭉치는 생글생글 잘 웃고 똑똑해서 아는 것도 무척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뭉치와 친해질 수 있을까? 뚜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뭉치가 친구들과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뚜치는 뭉치에게 다가가 슬그머니 말을 걸었어요. 뭉치야, 나도 좀 끼워줄래? 지금은 안 돼. 네가 끼면 짝이 안 맞아. 뭉치의 말에 뚜치는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줄을 확 잡아당겨버렸어요. 그 바람에 친구들이 발라당 넘어졌지요. 이 일을 알게 된 엄마가 뚜치에게 야단을 쳤어요. 뚜치야, 친구들에게 심술을 부리면 못 써. 잘못을 했으니 벌로 마당을 쓸도록 해. 뚜치는 울먹이면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난 그냥 뭉치랑 놀고 싶어서 그랬는데. 다음날, 뚜치가 밖에 나가보니 뭉치가 친구들과 나무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뚜치는 다시 뭉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뭉치야, 나도 놀이에 끼워줘. 안 돼. 넌 겁이 많아서 나무에 못 올라오잖아. 그 말에 뚜치는 또 심술이 나서 나무를 세게 흔들어 버렸어요. 그 바람에 친구들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빠가 이 일을 알고 뚜치를 혼내주었어요. 내가 심술을 부려서 친구들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지. 잘못을 했으니 벌로 신발 정리를 해라. 난 그냥 뭉치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는데. 뚜치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뭉치와 친구들은 이제 뚜치를 심술쟁이라고 불렀어요. 난 심술쟁이가 아니야. 뚜치가 소리쳤지만 친구들은 계속 심술쟁이라고 놀렸어요. 다음날 뚜치는 뭉치를 찾아갔어요. 심술 부린 걸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뭉치가 모래성을 쌓으며 놀다가 뚜치를 보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또 무슨 심술을 부리려고 온 거야? 뭉치의 말에 뚜치는 또 심술이 났어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뭉치가 너무 미워서 뚜치는 모래성을 꽉 밟아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걱정스러워하며 뚜치에게 말했어요. 뚜치야, 심술쟁이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단다. 할아버지 말에 뚜치는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난 그냥 뭉치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날 유치원에서 둘씩 짝을 지어 춤을 추기로 했어요. 뚜치는 얼른 뭉치 옆에 가서 섰어요. 난 너 같은 심술쟁이랑은 춤추기 싫어. 뭉치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고 다른 친구한테 가버렸어요. 다른 친구와 짝이 된 뭉치는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그것을 보고 뚜치는 또 심술이 나서 뭉치의 다리를 슬쩍 걷어차버렸어요. 뭉치는 바닥에 쿵 나동그라지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 선생님이 뚜치 곁에 와서 말했어요. 너 뭉치 좋아하는구나. 선생님 말에 뚜치는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뚜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선생님은 뚜치랑 친해지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하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뚜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뚜치는 뭉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뭉치야 미안해. 난 네가 참 좋아.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어. 뭉치는 뚜치를 빤히 바라보다가 까르르 웃었어요. 어쩐지 그랬구나. 나도 너랑 친해지고 싶어. 그 말에 뚜치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나는 운동회 아름다운 산호초 나라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알콩달콩 정답게 살고 있었어요. 물고기들은 색깔도 모양도 아주 다양했어요. 우리 산호초 나라가 최고야. 큰 물고기들은 틈만 나면 헤엄치기 시합을 했어요.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좋아. 한번 겨뤄보자. 한바탕 시합이 끝나면 이긴 물고기는 우쭐해서 진 물고기는 분해서 야단이 났지요. 큰 물고기들의 헤엄치기 시합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은 늘 피해를 입었어요. 정말 짜증나. 큰 물고기들이 물속을 휘젓는 바람에 낮잠을 잘 때도 아기를 돌볼 때도 너무 소란스러웠거든요. 사실 큰 물고기들은 자신들도 가끔 아리송했어요. 우리는 왜 계속 시합을 하는 걸까? 글쎄, 난 그냥 누구한테 쥐는 게 싫어서 하는 거야. 큰 물고기들은 그렇게 우러기가 나타날 때까지 시합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러기가 나타났다. 물고기들은 재빨리 달아났어요. 모두 잡아먹고 말 테다. 우러기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린 채 큰 물고기들을 쫓아왔어요. 큰 물고기들은 허겁지겁 산호초 틈으로 달아났어요. 저기로 빠져나가자. 그래, 저 틈은 좁아서 덩치 큰 우러기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큰 물고기들은 앞다투어 그쪽으로 헤엄쳤어요. 큰 물고기들은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산호초 틈을 쌩하니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맨 꼴지로 빠져나오던 친구가 그만 우러기에게 잡아먹이고 말았지 뭐예요? 큰 물고기들은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러게, 평소에 헤엄치는 연습을 잘했어야지. 맞아, 경쟁에서 지면 저런 꼴을 당한다니까. 모두들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큰 물고기들을 놓친 우러기가 이번에는 작은 물고기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아, 큰일 났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들과 달리 서로 힘을 모았어요. 얘들아, 달아나기만 하면 잡아먹힐 거야. 우리 모두 협동하여 힘을 모으자. 작은 물고기들은 순식간에 한데 모여 고래만큼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큰 물고기가 있다니. 잘못하다가는 내가 잡아먹히겠는걸. 깜짝 놀란 우러기는 후다닥 달아났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우러기를 물리치자 산호초 날아가 발칵 뒤집혔어요. 큰 물고기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작은 물고기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우러기가 무섭지 않았니? 무서웠지만 모두 힘을 합쳐서 용기가 생겼어요. 그 말에 큰 물고기들은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 후 큰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들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아 정식으로 산호초 나라 운동회를 열었어요. 이 운동회는 서로 경쟁하는 시합은 하지 않았어요. 시합 대신 함께 모여 협동하고 즐기는 신나는 운동회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름다운 시즌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오렌지가 유명한 스페인 발렌시아에 살지요. 우리 집엔 넓은 오렌지 밭이 있어요. 날마다 오렌지를 한가득 씻고 시장에 가지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거든요. 시장은 늘 북적북적 싱싱하고 맛있는 게 가득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왁자짓걸? 엄마, 아빠도 오늘따라 무척 바쁘네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잊어버렸나봐요. 오늘은 소피아, 오렌지 주스 좀 이웃들에게 전해줄래? 네, 쭉 돌고 올게요. 우리 집 오렌지 주스는 스페인 최고예요. 잘됐다. 가게를 돌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려야지. 페트로 할아버지, 오렌지 주스 드세요. 할아버지는 스페인 전통 음식 하몽을 파세요. 돼지 뒷다리로 만든 하몽이 주렁주렁. 할아버지,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하몽을 내 입에 쑥 넣고 웃으셨어요. 저녁에 보자.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나? 채소 가게의 아나 이모는 아실 거야. 아기 때부터 날 본 엄마 친구니까. 이모,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모르겠는데. 아, 맛있다. 역시 소피아 주스가 최고야. 나중에 보자. 소피아, 나도 먹고 싶은데 안 줘? 해산물 가게의 후한 삼촌도 한 잔. 올리브 가게의 줄리아 이모도 한 잔. 치즈 가게의 파블로 삼촌도 한 잔. 모두 모두 아기들 부터 절 아는 이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리아 할머니네 빵집. 할머니는 잘 깜빡하시니까 아예 제가 알려드려야겠어요. 할머니,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오늘은 바로... 할머니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엄청 큰 케이크를 굽느라 바쁘셨어요. 흠, 모두 오늘을 기억 못하는구나. 전 기분이 안 좋을 땐 여기로 와요. 저 천장 좀 보세요. 진짜 멋지죠? 천장을 보다 보면 내 기분도 맑아지거든요. 우리 시장은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어느덧 시장이 문 닫는 시간이에요. 사는 사람도 돌아가고 파는 사람도 돌아가지요. 난 엄마를 따라 털레털레 남은 오렌지를 들고 가요. 아, 끝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네요. 소피아 생일 축하해. 아이고 깜짝이야. 시장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내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마리아 할머니가 만들던 케이크가 제 것이었네요. 설마 우리가 네 생일을 모르겠니? 아기들부터 쭉 널 봐온 이웃들인데. 다같이 둘러앉아 파에야를 먹었어요. 시장에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이 듬뿍 함께 먹는 파에야는 더 더 맛있었어요. 엄마가 오렌지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어요. 네가 태어났을 때 심은 오렌지 나무가 있단다. 내 생일 때마다 그 오렌지로 주스를 만들어 이웃에게 돌리지. 우리 소피아 생일같이 축하하려고. 몰랐지?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모두 이웃이에요. 하몽을 사며 올리브를 팔며 기쁜 일 슬픈 일 서로 나누지요. 나의 아름다운 시장,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저는 정말 정말 행복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 잡은 할머니. 옛날 신라 시대에 중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도적들이 들끓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마구 빼앗아 갔다지 뭐예요. 신라의 아달라 임금님은 용매하기로 이름난 장군과 군사들을 보내 도적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지요. 그런데 이 도적들이 어찌나 재빠르고 잘 숨는지 도적을 잡으러 간 군사들이 번번이 허탕을 지고 마는 겁니다. 그날도 도적들을 놓친 장군과 군사들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앉았는데 고개 아래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할머니가 휘청휘청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이곳은 도적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니 어서 다른 곳으로 피하세요. 군사들이 할머니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도망가기는커녕 장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장군님, 내가 도적을 잡도록 도와줄 터이니 내 말대로 해보시겠소? 장군은 처음엔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다니요? 신라 제일의 군사인 우리도 이렇게 쩔쩔매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돕는다는 거요? 군사들도 모두 혀를 끌끌짜며 할머니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지요. 일단 나를 한번 믿어보시구려. 때론 힘보다 머리를 써야 할 때가 있는 법이라오. 우선 내가 도적들의 소굴로 들어가서 도적들이 깨어있을 때는 더자구야를 외치고 도적들이 모두 잠이 들게 되면 다자구야를 외칠 터이니 그때 쳐들어와 도적들을 몽땅 없애시구려. 할머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결국 장군과 군사들은 모두 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얼마 후 할머니는 도적들의 소굴 앞으로 가서 다자구야, 더자구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다 도적들이 몰려나와 할머니를 두목에게 끌고 갔어요. 우리가 숨어있는 곳을 알았으니 살려둘 수 없다. 두목이 눈을 무섭게 찍혀뜨고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전 지금 아들들을 찾고 있습니다. 큰 애의 이름은 다자구이고 작은 애의 이름은 더자구인데 이 늙은 어미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제가 두 아들을 찾도록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도적 두목을 붙잡고 애원을 했어요. 주름살 투성이의 할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자 마음씨 고약한 도적들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겠지요. 할머니, 부모를 두고 달아난 자식은 찾아 무엇하오? 우리를 따라다니며 밥이랑 빨래나 좀 해주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도적들의 소굴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일을 하다가도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다자구야, 더자구야 하고 외치곤 했지요. 그러니 도적들도 할머니가 아들을 찾고 싶어 다자구야, 더자구야를 부르는 걸로 깜빡 속고 말았지 뭐예요. 그러다 어느 날 도적 두목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도적 소굴에서는 밤늦도록 잔치가 벌어졌지요. 할머니는 술과 안주를 나르면서도 다자구야, 더자구야를 외쳤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도적 한 명이 할머니에게 칼을 빼들었어요. 이 늙은이가 왜 이리 시끄럽게 구는 거야? 이봐, 그만둬. 할머니가 오늘따라 자식 생각이 더 나서 그러는가 본데. 다른 도적들이 말려서 할머니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도적들은 술에 취해 하나둘씩 아무렇게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를 놓칠세라 할머니가 군사들이 있는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자구야. 아, 이 소리를 신호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사들이 우르르 도적의 속으로 쳐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도적들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군사들의 손에 잡히고 말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군사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아마도 산신령이 도와주셨나 보다 하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정말 할머니는 산신령이었을까요? 오늘의 동안 한천자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이란 총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살았어요. 사는 게 말 그대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여서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살았지요. 어머니는 남의 집 방아품을 팔고 한이 총각은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주어 겨우 좁쌀죽이나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워낙 가난한 집안이라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잘 살지는 못했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살인문밖 채소밭에 땅을 파고 대충 무덤을 만들어 그곳에 모셨습니다. 맷자리를 봐주는 풍수쟁이를 사서 좋은 땅에 묘를 쓰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살림이 어려워도 한이 총각은 홀 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았어요. 마음씨도 아주 착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리엇리엇 해가 저물 무렵 웬 스님이 한이 총각 내 집을 찾아와 아내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마침 한이 어머니가 부엌에서 좁쌀죽을 끓이려던 참이었지요. 소리를 듣고 살인문 밖을 내다봤더니 처음 보는 스님이 턱하니 서있질 않겠어요? 어머니가 쪼르르 달려나가 공손하게 두 손을 비비며 나무 관생보살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긋 웃더니만 해도 저물었으니 하룻밤 쉬어갔으면 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하룻밤 잠을 재워주는 건 괜찮지만 방도 노출하고 저녁밥이랑 다음날 아침밥까지 대접할 생각을 하니 덜컥 걱정부터 앞서더래요. 그래서 한이 어머니가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방도 비좁고 마땅히 대접할 것도 없습니다. 스님 죄송하지만 다른 곳을 찾아가 보시지요. 하니까 스님이 괜찮다고 하룻밤 신세를 지자며 사뭇 조르더래요. 그렇지만 하니 어머니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었지요. 게다가 방에는 빈대 벼룩이 많습니다. 스님 웬만하면 다른 집을 허허 마음이 있어 잦아온 것이니 잠이나 재워주시구려. 스님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참여 안 된다고 버틸 수가 있어야지요. 그럼 안으로 드시지요. 스님을 방으로 모시고 하니 어머니는 좁쌀죽이나마 서둘러 끓여 정성껏 대접하였어요. 잘 사는 집이라면 된장국도 끓이고 고추장에 풋고추라도 올려놓으련만 살림살이가 워낙 궁색해야 말이지요. 스님이 밥상을 물릴 때쯤 하니 총각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웬 스님이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방에 모셨다. 대접할 것도 없는 집에 손님을 드려요? 잘 사는 집에 가서 묵으시라고 하지 그랬어요. 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그런데 꼭 우리 집에서 묵겠다고 하시니 어쩌겠니 우리가 먹는 대로 정성껏 저녁을 대접하였다. 하니 총각은 집신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스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은 거지도 그냥 지나치는 곳입니다. 이런 노추한 곳에 귀한 분이 찾아주셔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스님이 하니 총각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글은 어디까지 배웠느냐 하고 대뜸 묻질 않겠어요? 글을 못 배웠습니다. 스님 하니까 아쉽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내 관상을 보니 보통 내기는 아니로구나 귀골이 장대하고 말소리가 우렁차고 귀에 생김새 또한 귀티가 흐르는구나 나중에 그게 될 인물이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총구석에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 가난뱅이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음 자네가 큰 인물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아들이 큰 인물이 될 게야 남의 집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그만 윗방에 가서 쉬거라 그래서 한의 총각은 윗방으로 가서 어머니 옆자리에 누웠어요. 스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뱅뱅거려 밤이 이슥토록 잠을 잃을 수가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스님이 떠날 생각을 안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방 안에 틀어박혀 빈둥빈둥 잠만 자는 겁니다.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그동안 스님은 주는 대로 먹으며 말없이 한의 총각과 그 어머니의 행동을 살펴볼 뿐이었습니다. 한의 총각과 어머니는 싫은 기색 없이 정성껏 스님을 대접했지요. 어쨌거나 귀한 손님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래요. 스님이 낮에는 빈둥빈둥 낮잠만 자는 것 같은데 자정만 넘으면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새벽 첫 따기 올 무렵에야 찬 이슬을 밟으며 한의 총각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스님이 이상해. 밤마다 어딜 다녀오시는 걸까? 어느 날 밤 한의 어머니는 살그머니 스님의 뒤를 밟아 보았어요. 스님은 뒤에 누가 따라오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색강을 건너 가리산이 있는 쪽으로 사라졌어요. 가리산은 참으로 묘한 산입니다. 동쪽에서 봐도 봉우리가 둘이고 서쪽에서 봐도 봉우리가 둘이고 남쪽에서 봐도 봉우리가 둘이거든요. 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봉우리가 원래 셋입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에서 봐도 봉우리가 둘만 보였어요. 그것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가리산이 유명해진 겁니다. 봉우리 하나가 가려 안 보인다고 해서 이름도 가리산이 된 거고 말이지요. 한의 어머니는 스님의 뒤를 밟다가 돌아오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옛날부터 가리산에 천하제일의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던데 스님이 혹시 명당자리를 찾는 분은 아닐까? 그렇다면 잘 되었네. 우리 영감 맷자리 하나 잡아달라고 자정해봐야지. 다음날 한의 어머니는 동네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잔칫날이어서 지글지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느라 동네 아낙네들의 손길이 저마다 분주했지요. 한의 어머니는 몰래 맛있는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 치마 폭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슬슬쩍 집으로 가져와 스님께 대접했어요. 음식을 먹고 난 스님이 흐뭇한 표정을 짓더니만 그래 소원이 뭐요? 하고 불쑥 묻는 겁니다.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묻는 것 같았어요. 한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역시 스님은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속마음을 탁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영감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태 맷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 앞 채소밭에 흙무담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저희 영감 맷자리 하나 봐주세요. 그게 소원이요. 예, 스님. 그거야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요. 오늘 저녁에 댁의 아들이 돌아오거든 알이 굵은 씨감자 3개만 구해오라 하시구려. 예, 그리하지요. 하니 총각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야, 스님이 알이 굵은 씨감자 3개만 구해오라 하시는구나. 그러지요, 뭐. 하니 총각은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 어른 주먹만한 감자 3개를 얻어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주전부리로 감자를 잡수시려는 모양이군. 그렇담 스님은 날감자를 좋아하시나 아니면 삶은 감자를 좋아하시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감자 하나를 껍질 채 소태 넣고 삶았어요. 잠시 뒤 날감자 2개와 삶은 감자 하나를 드렸더니 스님이 군소리 없이 받아가지고 바랑 속에 넣더래요. 어머니가 귓속말로 하니 총각에게 일렀습니다. 너 오늘은 초저녁에 잠깐 눈을 붙여두거라. 한밤중이 되면 스님이 일어나 가리산 쪽으로 갈 거야. 그때 살금살금 뒤쫓아 가보아라.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게야. 예, 어머니. 하니 총각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고는 몸이 아주 피곤한 척하며 드르렁 드립다 코를 골았지요. 이윽고 자적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세며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니 총각은 재빨리 일어나 스님의 뒤를 밟았습니다. 스님은 세깡을 건너 물놀이를 지나더니 이윽고 가리산 쪽으로 접어들었어요. 하니 총각도 세깡을 건너 물놀이를 지나 가리산 쪽으로 접어들었지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스님의 뒷모습을 훤히 비춰주었습니다. 가리산으로 들어간 스님은 한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이윽고 아늑한 언덕배기에 이르렁 바랑을 내려놓더니 혼자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더래요. 과연 싹이 틀까? 아마 싹이 트겠지. 그리고는 바랑 속에서 감자 세 개를 꺼냈습니다. 언덕배기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세 군데 땅을 파보는 그 속에 감자를 묻는 겁니다. 밥 한 그릇 먹고 물 한 그릇 먹고 천천히 트림을 하고 날 만큼 시간이 지났을까요? 감자 파묻은 곳에서 찡 하고 땅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하니 총각은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지요. 얼마나 좋은 명당자리이기에 감자를 묻은 곳에서 땅 울음소리가 들려오나 참 신기하기도 하지.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땅 울음소리가 들려온 자리가 꿈틀꿈틀하더니 불쑥 감자쌉이 도단한 겁니다. 마치 보던 밖으로 산 사람의 손이 삐죽 쏟아오른 것처럼 하니 총각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밝은 달빛이 파르파르 도단한 감자쌉 위에서 은빛으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자쌉이 도단한 곳은 두 곳이었어요. 한 곳에선 땅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감자쌉도 도단하지 않았지요. 스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참 이상하다. 맨 윗자리가 가장 좋은 곳인데 어찌 땅 울음소리가 안 들리고 싹도 트지를 않는 곳 이러다래요. 하니 총각은 슬그머니 무릎을 치며 저기에 묻은 감자는 삶은 감자가 분명해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니 총각이 숨어서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스님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노릇이란 말인가 그동안 내가 헛공부를 했더란 말인가 맨 윗자리는 불라국의 천자가 태어날 명당자리이고 가운데는 해동국의 임금이 태어날 명당자리이고 맨 아래는 강남국의 삼정승규 판서가 태어날 명당자리임이 분명한데 하필이면 불라국의 천자가 태어날 자리에서 땅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싹도 트질 않다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하고 탄식을 하더래요. 하니 총각은 스님이 혼자 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지켜볼 것도 없었지요. 하니 총각은 급히 발길을 돌려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쿨쿨 잔잔한 척을 하며 누워있었지요. 잠시 뒤 스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스님은 바랑 안에서 먼 책인가를 꺼내더니 이리저리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탁치며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가 천하의 명당자리를 잘못 볼 리가 있나 그곳에 삶은 감자를 묻은 거야. 이 정도면 스님의 추리력도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하니 총각은 아침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니 총각은 실축 스님을 쳐다보았어요. 스님은 비스듬히 누워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스님 저는 일 나갔다 오겠습니다. 고니 더 주무십시오. 스님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니 총각은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께 이렇게 일렀습니다. 어머니 스님이 뭐라 하시면 무조건 맨 윗자리를 달라고 하세요. 맨 윗자리가 어떤 자린데? 거기에 아버님 룰을 쓰면 자손 중에서 천자가 태어난대요. 황금산 너머에 있는 불라국의 황제 말이에요. 세상에 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불라국의 황제가 웬 말이냐. 나는 그저 사또 벼슬자리만 얻어도 여왕이 없겠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왕이면 불라국의 천자가 되는 게 더 좋죠. 이따가 스님이 묻거든 맨 윗자리를 달라고 떼를 써보세요. 알았다. 나중에야 어찌될지언정 그렇게 해보마. 하니 어머니는 아침에는 좁쌀죽을 끓여 스님께 대접하고 점심에는 잘 사는 집에 가서 쌀을 구워와 흰쌀밥을 해드렸어요. 보글보글 된장찌개도 끓이고 고소한 배추쌈도 곁들였지요. 스님이 점심을 아주 배불리 먹고는 오랜만에 맛있게 잘 먹었소. 하는 겁니다. 하니 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스님께 여쭈었어요. 스님, 좋은 맷자리는 알아보셨는지요? 그러자 스님이 싫은 기색도 없이 봤지요. 명당자리 세 곳을 봐두었는데 어떤 자리를 쓰겠소? 하고 묻는 겁니다. 아들한테 아침에 들은 말이 있어서 두 말 없이 스님, 맨 윗자리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했지요. 허허, 맨 윗자리를 달라고요. 스님은 하니 총각의 관상을 떠올려봤어요. 관상은 나무랄 데가 없으나 워낙 배운 것이 없어 불라국의 천자가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었고 마음을 굳혔는지 스님이 물었어요. 그곳은 금으로 만든 관을 써야 할 자리입니다. 대개 형편으로 금관을 쓸 수 있겠소. 금으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쌀밥 보리밥도 못 먹어 겨우 좁쌀죽을 끓여먹는 처지에 금관을 쓸 수가 있나요?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런데 하니 어머니 대답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대번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쯤은 할 수 있습니다. 스님 새님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희 마을은 예로부터 귀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귀리가 추수할 때쯤이면 샛노란 황금빛으로 변하지요. 귀리를 엮어 관을 만든다면 겉보기에 금으로 만든 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듣고 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새님이 또 물었습니다. 내 솔직하게 말씀드리리다. 맨 윗자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오. 금관은 그렇다 치고 살아있는 목숨 천을 죽여 무덤 속에 함께 묻어야 하오. 그렇게 할 수 있겠소. 하니 어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다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자그마치 천이나 되는 목숨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이오. 저희처럼 가난한 집엔 모기, 빈대, 벼룩이 수천 마리나 됩니다. 그놈들도 살아있는 목숨이니 천 마리 잡는 것은 시간 문제지요. 듣고 보니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남았소. 땅을 파고 금관을 묻을 때 갑옷 입고 투구를 쓴 장군이 무덤 옆에서 곡을 해주어야 하오. 어디 가서 갑옷 입고 투구를 쓴 장군을 모셔오겠소.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을 잠기더니 스님, 그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스님이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는 대관절 어떡해요? 하고 물었어요. 땅을 파고 금관을 묻을 때 동네 젊은이 하나를 시켜서 몸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장군옷을 잠시 얻어 입히고 머리엔 솥뚜껑을 쓰게 하고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게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스님은 그만 할 말을 잇고 말았습니다. 대개 아들 팔자가 보통은 훨씬 넘는 듯 싶소. 그렇게 하시구려. 하곤은 바람인 듯 연기인 듯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다음날 한의 총각과 어머니는 집 앞 채소밭에 있는 무덤을 파헤쳐 뼈마리를 추스러서는 귀리를 엮어 만든 관 속에 넣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황금빛을 내는 걸 보니 영락없는 금관이었지요. 또한 집 안에 있는 모기 빈대 벼룩을 닥치는 대로 잡았더니 천마리가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한의 총각의 친구에게 장군 차림의 옷을 입히고 솥뚜껑을 머리에 쓰게 했지요. 그러고는 금관을 짊어지고 가리산으로 올랐습니다. 스님이 잡아준 천하제일의 명당자리에 아버지 관을 묶고 친구에게 아이고 아이고 고글하게 한 뒤 번듯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가리산을 내려왔지요. 그 뒤 한의 총각은 어찌어찌 장가를 들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난 아들은 아버지보다 훨씬 기품이 있고 영득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의 어머니를 아버지 무덤 옆자리에 묻었어요. 한의 어머니의 장사를 치른 뒤 여기서 사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나 사는 것은 마찬가지야 황금산 너머 불라북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학원은 간단한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식구들을 거느린 채 훌쩍 집을 나섰습니다. 한의 부부는 낯선 땅에서 먹고 살 일이 막막했어요. 두 살베기 아들을 등에 업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동냥밥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갔지요. 낯선 나라에 가서 천자는커녕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된 겁니다. 한의 아내는 이따금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라리 고향 땅에서 마음 편히 살 걸 그랬나 봐요. 왜 낯선 땅에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해요? 여보, 우리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한의 마음은 차돌 같았습니다. 아니요, 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소. 두 번 다시 그런 마음 약한 소리는 입 밖에 내지 마시오. 그러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인의 식구는 참말이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신세였어요. 거지꼴이 되어 이곳저곳 안 둘러본 곳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동안 고생한 이야기는 이루다 말로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한이 부부는 내일 죽더라도 불라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마야성에 한번 가보고 죽자 하고는 먼 길을 떠났어요. 몇 달을 걸어 이윽고 마야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렵 공교롭게도 불라국의 천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없어 황제의 자리를 물려줄 일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대신들이 모여 앉아 의논을 했는데 도무지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신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 아련히 연기가 피어오르더니만 수염이 허역해난 신선같은 할아버지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대신들은 깜짝 놀라 두 눈이 동그레졌지요. 신선같은 할아버지가 지프로 만든 북을 내놓으며 아무리 의논해도 천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으니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지프로 만든 북을 치게 해서 둥둥둥 가죽 북소리를 울리게 하는 사람이 장차 천자가 될 뿐이오. 성문 앞에 이 지프로 만든 북을 걸어놓고 마야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북을 쳐보라 했어요. 석 달 열흘 안에 천자가 될 분이 나타날 거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대신들은 하늘이 보는 신선이라 생각하고는 할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지프로 만든 북을 성문 앞에 걸어놓고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북을 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인 노릇일까요? 석 달 열흘이 다 되어가도록 지프로 만든 북에서 둥둥둥 가족 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대신들은 반짝반짝 입안에 침이 마를 지경이었어요. 한이 부부가 마야성 앞에 도착했을 때는 신선같은 할아버지가 말한 석 달 열흘째 되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마야성 앞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북을 한 번 쳐보려고 방방 곳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지요. 한이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야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든 지프로 만든 북을 쳐야만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이 부부는 거지 중에 상거지 꼴을 하고는 사람들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뉘엿뉘엿 해가 서사마루에 거릴 때쯤 이었고 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석 달 열흘이 되도록 둥둥둥 북소리를 울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높은 벼슬아치들은 똥끝이 타서는 마야성 성문 위에 있는 누각으로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그러고는 북을 치는 사람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군사가 한에게 북채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번 쳐보시오. 한이 북채를 건네받고 멀뚱멀뚱 서있자 어서 북을 쳐보라니까 하고 군사가 다그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은 힘껏 북을 내리쳤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둥둥둥 하는 가죽 북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지푸로 만든 북에서 그런 소리가 난리 없었지요. 한은 속으로 별 싱거운 장난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사에게 북채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마야성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 참인데 뒤에서 군사가 불러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개서시오. 한은 지은 죄도 없건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걸음을 멈추었어요. 혹시 거지라고 성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건 아닐까? 한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래요. 성문을 지키는 군사가 누닷없이 한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등에 엎여있는 아이는 사내아이오. 계집아이오. 아내 대신 한이 대답했어요. 사내아이입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북을 한번 쳐보라고 하시오. 이 아이는 이제 겨우 세 살인데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오. 어서 쳐보라고 하시오. 할 수 없이 한은 아들을 안고서 오른손에 북채를 지어주었어요. 조그만 것이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힘껏 북을 쳤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둥둥둥하는 가죽 북소리가 울렸던 겁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입이 함지방만하게 벌어졌어요. 지포로 만든 북에서 둥둥둥하는 북소리가 나더니 온 마야성 안에 울려 퍼졌으니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누각에 모여있던 대신들이 벗어발로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세 살 먹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북을 쳐보거라. 한의 아들이 북채를 잡고 힘껏 북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역시 둥둥둥하는 북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대신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한의 아들에게 큰 절을 울렸어요. 대신들은 한의 아들을 천자로 모시기 위해 급히 가마에 태워 궁권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뒤 한의 아들은 여러 훌륭한 스승 밑에서 천자의 법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13살이 되던 해 마침내 천자가 되어 불라국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당연히 한은 천자의 아버지가 되고 말입니다. 이것이 가리산 천하제일의 명당자리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에요. 지금도 강원도 춘천시 내평리에 있는 가리산에 가면 한의 아버지의 무덤이 남아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목숨처럼 귀한 똥.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가진 거라고는 달랑 산 꼭대기에 있는 돌밭이 전부였지요. 그것도 밭이라고 농부는 눈만 뜨면 밭으로 달려갔어요. 하루 종일 호미로 돌을 골라내고 걸음도 주고 부지런히 가꿨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보내니 밭이 제법 꼴을 갖췄어요. 농부는 밭에 구멍을 파고 감자를 심었습니다. 걸음이 모자라 어쩌지? 아, 똥을 모으면 되겠구나. 농부는 부지런히 똥을 모았어요. 똥만큼 좋은 걸음은 없거든요. 밖에 있다가도 똥이 마려오면 얼른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옆집 닭장을 청소해 주고는 닭똥을 얻어오고 길거리를 굴러다니는 개똥도 주어오고 소가 있는 집을 기웃거리며 소똥도 얻어왔어요. 말똥, 돼지똥, 고양이똥, 똥이란 똥은 죄다 모아 밭에 뿌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포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젊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농부도 포졸에게 잡혀 전쟁터로 끌려갔지요. 장군은 끌려온 사람들에게 칼을 한 자루씩 나누어주며 말했어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 내 명령을 어기거나 도망가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네, 장군님. 사람들이 기운차게 대답하자 농부도 언급결에 씩씩하게 대답했지요. 농부는 낮에는 성 밖으로 나가 적군들과 싸우고 밤이 되면 성 위에 올라가 보초를 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보초를 서는데 배가 슬슬 아파왔어요. 배를 문질러봤지만 꾸르륵꾸르륵 요동을 치는 게 금방이라도 똥이 나올 것만 같았지요. 귀한 똥을 아무데나 버릴 순 없지. 농부는 똥구멍에 힘을 줘서 꼭 오무린 채 살금살금 성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성문을 막 열려는데 병사 하나가 농부를 막아서며 물었어요. 어디 가는 게냐. 저, 저기,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르느냐. 병사가 두 팔로 농부를 가로막자 농부는 병사를 와락 밀치며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요. 똥만 누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제겐 똥이 목숨보다 더 귀하거든요. 그러고는 냅다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똥이 당장이라도 밀고 나올 것 같았지요. 두 손으로 똥구멍을 꼭 막고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는 금방이라도 똥이 쏟아질 것 같아서 빨리 달릴 수도 없었어요. 대문을 열자마자 뒷간까지 가지도 못하고 뿌지직 참았던 똥이 쏟아져 나왔지요. 농부는 마당에 떨어진 똥덩어리를 보며 벙시벙시도 섰습니다. 이 똥이 얼마나 귀한 건데 전쟁 중이라고 그냥 버린담 이건 똥이 아니라 금똥이야 금똥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귀한 똥을 걸음통에 잘 모아놓고는 다시 전쟁터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불려우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한 소금 장수가 무거운 소금 자루를 등에 쥐고 고갯마루를 오르고 있었어요. 소금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던지 숨이 턱에 차고 등에는 땀이 비오듯 했지요. 소금 장수는 좀 쉬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커다란 바위에 비스듬히 기대었어요. 얼마를 쉬었을까요? 몸이 나른하여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어디선가 다다닥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런 산중에 무슨 바가지 긁는 소린가 싶어 소금 장수는 소리 나는 곳을 넘겨다 보았지요. 그랬더니 털이 불그스레한 불려우가 해골 바가지를 긁고는 박박 긁고 있지 뭐예요. 순간 소금 장수는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불려우를 만났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불려우가 해골 바가지를 머리에 휙 뒤집어 썼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어떤 할머니로 변했어요. 깜짝 놀란 소금 장수는 가슴이 벌렁거려 숨쉬기도 어려웠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소금 장수 있는 곳으로 슬슬 걸어오지 뭐예요. 소금 장수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고는 얼른 바위에 기대어 코를 굴며 자는 채 했지요. 할머니는 코앞까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젊은이 어디로 가는 길인가. 소금 장수는 막 잠에서 깬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말입니다. 고게 너머 마을의 소금팔로 가는 길입니다요. 나도 거기 가는 길이니 같이 감세 할머니가 반세계라며 소금 장수를 잡아 끌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와 같이 길을 가게 되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동네가 떠들썩한 잔치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집으로 서슴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금 장수도 따라 들어갔지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집안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더니 다들 반가워하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고모 할머니 모셨습니다. 하인이 외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 길을 오셨군요. 안방으로 드시지요. 그러자 그 집 대감이 반갑게 뛰어나와 할머니를 모셔갔어요. 고모 할머니라고? 저 불려우를? 소금 장수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불려우가 할머니로 변장한 것도 모르고 다들 깎듯이 대하니 말이에요. 분명 이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어 소금 장수는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떡하면 저 불려우를 잡을 수 있을까? 할머니를 계속 지켜보면서 소금 장수는 혼자 국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지요. 남은 음식 있거들랑 막걸리 한 사발에 목을 좀 적시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인이 푸짐하게 한 상 차려내왔지요. 소금 장수는 막걸리 한 사발을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켰어요. 어허 술맛 좋다. 술 있거들랑 한 잔만 더 주십시오. 인심도 좋지요? 또 콸콸 넘치도록 따라주는 겁니다. 소금 장수는 술 한 사발을 더 받아 먹고는 취한 척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놀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오. 내가 재주를 부릴 터이니 모두들 나와 구경들하십시오. 그러십시오. 잔칫집에서 무슨 재주를 부린다니까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러 모여들었어요. 마침 할머니도 어른이라고 앞에다가 딱 모셔 놓았네요. 소금 장수는 잘됐다 싶었어요. 네, 숙학작대기 이거들랑 제게 주십시오. 모두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뽀르르 달려와 숙학작대기를 소금 장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숙학작대기는 긴 작대기에 긴 못을 박은 것이에요. 소금 장수는 촉작대기를 들고 이리 고르고 절이 고르고 휙휙 제주를 넘다가 할머니 턱에 대고 물었지요. 할머니는 누구신가요? 이 사람아 그분은 우리 고모할머니시라네. 잔치집 대감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또 촉작대기를 가랑이 사이에 끼고 이리 넘고 절이 넘으며 제주를 부리다가 촉작대기를 할머니 턱에 대고 또 물었어요. 할머니가 진짜 이 집 고모할머니 맞나요? 음, 그렇고 말고 할머니가 능청을 떨며 대답했어요. 소금 장수는 또 이리 뛰고 절이 뛰고 빙글빙글 돌면서 구경꾼들의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촉작대기를 번쩍 들어 할머니 가슴팍에 팍 꽂았지요. 할머니가 컥 하는 소리를 내며 픽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니 할머니는 온대간대 없고 웬 여우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망측한 꼴이 다 있나? 잔칫집 어른들이 놀라며 소금 장수를 붙잡고 고마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우리 집이 큰 병을 당할 뻔했는데 자네 덕에 살았네. 이 은혜를 갖고 싶으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나? 대감이 소금 장수의 손을 꽉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댁 처자와 혼인을 시켜준다면 몰라도 남의 집에서 무슨 면목으로 그냥 산답니까? 내 그리함세 자네는 우리 식구들을 구해주는 인인데 딸, 자식 거나 못 주겠는가? 대감은 호탄하게 웃었어요. 소금 장수는 그렇게 해서 대감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됐지요. 소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소금 장수가 하루아침에 대감 사위가 된 거지요. 거기다가 대골같이 커다란 기와집에 수십 마리의 가축까지 기르게 되었으니 좋아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혼인을 하고 세월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얼씨구나 좋다, 지와자 좋아, 대를 이을 아들을 얻은 소금 장수는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좋기는 한데 셋째까지의 아들이니 영 기쁘지가 않았지요. 딸 가진 집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소금 장수 부부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지만 딸 하나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부는 백일 기도를 드리고 딸을 얻으리라 결심을 하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채만한 바위 앞에다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기 시작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덩이같이 검은 눈썹, 앤두같이 빨간 입술. 눈꼬리는 올라가고 목소리는 옷구슬. 그런 딸 주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세 놈 다 죽어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고이고이 기를 테니 예쁜 딸년 하나 주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부는 날마다 빌기를 백일 동안 했어요. 얼마나 빌었는지 송금이 달아 없어질 정도였지요. 그 바위 뒤에서 불려우 하나가 부부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딸로 태어나 내 어미의 원수를 갚아주마. 불려우는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이 불려우는 바로 소강장수가 죽인 불려우의 새끼였던 겁니다. 백일 기도를 마치자 부부는 정말 아이를 가졌어요. 열 달이 지나 아이를 낳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이었지요. 부부는 딸을 낳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 방을 가도 희죽, 저 방을 가도 희죽, 종일 희죽거리며 다녔습니다. 마치 정신나간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들 셋은 밥을 먹는지 굶는지조차 모르고 밤낮 딸만 안고 어르며 살았지요. 딸은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기를 몇 해 또 몇 해가 지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멀쩡하던 소 한 마리가 죽어있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멀쩡하던 말 한 마리가 죽어있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짐승들이 줄지어 죽었어요. 소금장수는 대청마루를 왔다갔다 하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을 불러 뭔가 이야기를 했어요. 큰아들은 고개만 끄덕끄덕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모두들 잠자리에 들자 큰아들은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외양간 곁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밤이 되자 사방은 쥐죽은 듯 조용한데 깜깜해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겁니다. 큰아들은 덜컥 겁이 났어요. 무릎을 세워 끌어안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지요. 그러자 스르르 잠이 쏟아지지 뭐예요. 큰아들은 머리를 흔들어 잠을 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역시나 소 한 마리가 죽어 있었지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금장수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깜빡 조는 바람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머리를 글적이며 말했어요. 이런 한심한 놈을 받나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소금장수는 혀를 끌끌 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 망을 보라고 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둘째 아들도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말 한 마리가 보란듯이 죽어 있었어요. 소금장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다른 도리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지요. 그날 밤 셋째 아들은 헛간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스르르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흔들어도 이상하게 졸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낮까지 연휴를 밝혀내지 못하면 집에 있는 짐승들은 씨가 마르게 돼 정신 차리자. 셋째 아들은 손바닥으로 자기 뺨을 세게 우려쳤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그때 안체에서 여동생이 방문을 열고 사뿐사뿐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동생은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 아이가 이 밤중에 부엌에는 뭐하러 갈까? 셋째 아들은 여동생이 하는 짓이 이상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동생은 참기름을 손바닥 가득 쏟아부어 팔뚝까지 싹싹 발랐어요. 그러고는 제주를 홀딱홀딱 넘더니 외양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뒷모습을 보니 치마 밑으로 짐승 꼬리가 보였어요.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우는 황소의 간을 빼서 먹고 있었어요. 셋째 아들은 얼른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거든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여동생은 다시 제주를 홀딱홀딱 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치마 밑으로 짐승의 꼬리가 보이지 않았지요. 셋째 아들은 놀라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와서 흔들어 깨워서야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뭐 좀 알아내라 했더니 형들마냥 잠만 자고 있어. 도대체 사내놈들이 쓸모가 없어. 그래 뭐 알아낸 게 있긴 있느냐. 저 그게... 막내가 소간을 꺼내 먹었어요. 그래서 소가 죽었어요. 이런 미친놈을 봤나. 누가 꿈꾼 것을 말하라고 했냐.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버지. 이놈 아무리 여동생을 시샘해도 그렇지 그런 몹쓸소리를 하다니. 썩 나가거라 이놈. 내 눈앞에서 당장 없어져. 셋째 아들은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는 아버지를 피해 재빠르게 도망쳐 나왔어요. 그때 뒷문으로 몰래 나온 큰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러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놈 잘 지니고 있다가 급할 때 써라. 고마워요 형님. 집에서 쫓겨난 셋째 아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마냥 떠돌아다녔어요. 하루는 바닷가를 지날 때였는데 어떤 어부가 거북이를 한 마리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큰 거북이였어요. 셋째 아들은 좀 더 잘 구경하려고 가까이 갔지요. 그런데 거북이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 아들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 그 거북이 저한테 파세요. 이 거북이는 안 판다네. 아파 누워계시는 어머니 약해드릴 걸세. 그러지 마시고 파세요. 이 돈을 다 드릴게요. 어부는 돈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른 팔겠다고 했어요. 거북이를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거든요. 셋째 아들은 거북이를 바닷물에 가만히 놓아주었습니다. 거북이는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는 양 셋째 아들 곁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지요. 이튿날 셋째 아들은 바람이 났을까 하고 거북이를 놓아준 바다에 나갔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바다가 쩍 갈라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서서 보니 웬 남자가 백마를 타고 떡하니 있지 뭐예요. 어제 거북이를 놓아준 일이 있었소. 그렇습니다만 그 거북이는 용왕님의 딸이었소. 용궁 밖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어부손에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구해준 거요. 용왕님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하였소. 백마를 탄 남자는 셋째 아들을 자기 뒤에 태우고는 눈을 감으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물로 풍덩 들어가는데 벌써 용궁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곳이 눈앞에 있었어요. 거기에다 용왕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셋째 아들은 용궁 여기저기를 구경했지요. 알고 보니 백마를 탄 남자는 용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백마뛐한 남자가 셋째 아들을 조용히 불러 속삭였어요. 만약 용왕이 무엇이 갖고 싶냐고 묻거든 용왕 앞에 있는 고양이가 소원이라고 말하시오. 셋째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말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용왕이 셋째 아들을 불렀어요. 가보니 온갖 귀한 보물이 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갖도록 하여라. 셋째 아들은 보물을 요리조리 살펴보는 척하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이 중에는 갖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용왕님 앞에 있는 고양이를 주십시오. 이까지 고양이를 왜 가지려 하느냐. 그러지 말고 앞에 있는 보물 중에서 골라보아라. 고맙습니다만 전 꼭 고양이를 갖고 싶습니다. 용왕은 마지못해 고양이를 주어야 했지요. 그런데 용왕이 고양이를 살살 쓰다듬자 고양이가 예쁜 색시로 변했어요. 셋째 아들은 깜짝 놀랐지요. 이 색시는 바로 용왕의 딸이었던 겁니다. 용왕은 딸과 셋째 아들을 결혼시키고 용궁에서 살게 했어요. 결혼을 하고 편안한 날이 계속되자 셋째 아들은 부모 형제를 두고 온 집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빠지고 얼굴은 노랗게 되어갔지요. 서방님 얼굴빛이 좋지 않은데 어디 편찮으세요? 집에 두고 온 부모 형제가 걱정되어 그렇소. 그 말의 색시는 잠시 밖으로 나가더니 하늘의 기운을 짚어보았어요. 서방님 지금 집에 가셔도 소용없으니 가지 마셔요. 식구들은 이미 다 죽었고 집은 다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게 사실이오? 그렇다면 더욱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소. 정이 가시려면 아버님께 좋은 말 말고 비루 먹은 말을 달라고 하세요. 셋째 아들은 색시가 시킨 대로 용왕에게 가서 고향집에 다녀오겠으니 비루 먹은 말을 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필 비루 먹은 말을 달라고 하느냐. 다른 말을 갖도록 하라. 용왕은 비루 먹은 말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셋째 아들이 계속 조르자 할 수 없이 비루 먹은 말을 내주었지요. 그 말을 색시가 슬슬 쓰다듬자 아주 훌륭한 백마가 되었습니다. 서방님을 잘 부탁한다. 색시는 친구에게 하듯 다정하게 말했어요. 색시는 셋째 아들이 고향집으로 떠나려고 말해 오르자 하얀 병, 파란 병, 빨간 병을 차례로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이 병을 차례대로 던지세요. 셋째 아들은 백마를 타고 눈 감착할 사이에 용궁을 빠져나와 고향집으로 달렸어요. 마침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집 소식을 물었지요. 그 집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그 사람은 손을 내자우며 그 길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셋째 아들은 천천히 말을 몰아 집 가까이 갔습니다. 소며 말이며 짐승들이 있던 곳은 다 허물어졌고 뜨리며 마당에는 풀이 사람키만큼 자라 있었어요. 셋째 아들은 집 뒤에 백마를 숨겨두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여동생이 생글거리며 나와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오라버니 어디 갔다 이제 오셔요. 오랜만에 오셨으니 밥부터 지어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은 모두 어디 계시냐. 병들어 모두 돌아가셨어요. 병들어 돌아가셨다고. 네 방에서 잠시만 기다리셔요. 밥 지어 올릴게요. 여동생은 셋째 아들 손목에 긴 끈을 묶더니 다른 쪽 끈을 자기 손목에 묶고 방을 나갔어요. 셋째 아들이 방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여동생 손에 죽게 생긴 거지요. 셋째 아들은 서둘러 문고리에 끈을 메워놓고는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왔어요. 그러고는 집 뒤에 숨겨두었던 백마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말발곱 소리를 들은 여동생은 얼른 끈을 당겨보았지요. 끈이 팽팽하자 안심하고 다시 칼을 갈았습니다. 셋째 오라버니 다 됐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여동생은 후다닥 뛰어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도망쳤네. 여동생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말발곱 소리를 쫓아 뛰어가면서 재주를 홀딱홀딱 넘어 불려우로 변했지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쫓아가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미 원수 도망친다. 셋째 아들이 뒤돌아보니 불교우가 뒤에 바싸부터 따라오고 있었어요. 말꼬리가 여우에게 잡힐 듯 말 듯 가까웠지요. 하얀병아 나 좀 어서 도와다오. 부모 형제 잡아먹은 데 원수를 갚아다오. 셋째 아들은 하얀병을 꺼내 불려우 앞에 던지며 외쳤어요. 그러자 불려우 앞에 커다란 가시덤불이 생겼습니다. 불려우는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더니 가시덤불을 용케 피해 다시 따라왔어요. 불려우가 어찌나 빨리 쫓아오는지 곧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파란병아 나 좀 어서 도와다오. 부모 형제 잡아먹은 데 원수를 갚아다오. 셋째 아들은 파란병을 꺼내 불려우 앞에 던졌어요. 그러자 불려우 앞에 큰 강이 생겼습니다. 불려우는 이렇게 저렇게 강을 헤엄쳐 건너더니 다시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말 한 끼 사람 한 끼 어미 원수 도망친다. 셋째 아들이 돌아보니 불려우가 어느새 말꼬리를 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빨간병아 나 좀 어서 도와다오. 셋째 아들은 빨간병을 꺼내 불려우 앞에 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불려우 앞에 불이 일어나 활활 타올랐답니다. 불려우는 불길을 피하려고 했지만 털에 불이 붙었지요. 어미 원수 못 갚고 나 죽네. 불려우는 불에 타 고꾸라져 죽었어요. 셋째 아들은 불에 타는 불려우를 바라보다가 색시가 기다리는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색시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둘은 용궁에서 아들딸 낳고 오순도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와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하루는 온종일 비가 철철 내리더래요. 그래서 물꼬를 터준다고 가래를 메고 논에 나갔지요. 그런데 어디서 노란내가 코를 뿍뿍 찌르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디서 노란내가 나지. 코를 쥐고 여기저기 둘러봐도 노란내 날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꼬나 터주고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뭐가 상투를 쓱 잡아당기더래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거참 이상하다. 이상해.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걸어가는데 또 뒤에서 뭐가 상투를 쓱 잡아당기더래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이상해.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걸어가는데 또 뒤에서 뭐가 상투를 쓱 잡아당기더래요. 할아버지는 얼른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런데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걸어가면 잡아당기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귀신이 고칼로렛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뭐가 그러는지 알아내려고 걸어가는 채 하다가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논뚝 아래에 뭐가 돈을 빠꼼히 내밀고 숨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가만가만 가서 보니 이빨이 시커멓고 팔뚝이랑 가슴에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 아니라 돗집이더래요. 어디서 노랑내가 풍기나 했더니 바로 돗집이었던 겁니다. 이놈아. 남의 상투는 왜 잡아당기는 거야?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가래로 돗집이 뺨을 철썩 내갈겼지요. 아이고 아파라. 돗집이는 찔찔찔 눈물을 흘리다가 두고 보자. 하면서 논 속으로 뽕뽕뽕 빠져들어 가더래요. 흥. 재깐놈이 두고 봐서 뭘 어쩌게.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면서 집으로 갔지요. 그런데 막 대문을 들어서려는 참에 갑자기 뭐가 상투를 확 낚아채더니만 할아버지를 냅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나동그라졌지요. 그 소리에 놀라 집안 식구들이 달려 나와 보니 할아버지가 문간에 철퍼덕 엎어져 있는 겁니다. 식구들은 할아버지를 들쳐 엎어다 방에 놓이고 의원을 불렀지요. 약을 다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된통 나동그라졌는지 할아버지는 한밤중이 되도록 꼼짝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지요. 식구들은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새워가며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할아버지가 난데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식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꾸도 않고 문쪽을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밖으로 달려나가려는 겁니다. 그 몸으로 어딜 가시려고요? 어서 도로 누우세요. 식구들이 달려들어 할아버지를 꽉 붙들었지요. 그런데 웬걸요? 할아버지가 팔을 한번 휘저으니까 다들 우스스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바깥으로 손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식구들도 안되겠다 싶어 불이 났게 할아버지를 따라 나갔지요. 어이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마당에서 할아버지랑 도찌비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끙하고 힘을 주면 도찌비가 끙하고 버티고 도찌비가 어차하고 힘을 주면 할아버지가 어차하고 버티고 도무지 결판이 안 났어요. 식구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요. 가뜩이나 아픈 할아버지가 또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나서서 말려야지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어. 보다 못한 식구들이 뜯어 말리려고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가만히들 서있어. 식구들이 움찔 멈추어 섰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도찌비 왼다리를 척 걸더니만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도찌비를 붙잡고 힘을 썼습니다. 도찌비는 버티고 버티다가 바닥에 쿵 낮아 빠지고 말았지요. 할아버지는 낮아 빠진 도찌비를 꾸짖었어요. 이놈 감히 사람을 해코지하려 들다니 또 그런 못된 짓을 할테냐.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찌비는 어디로 가고 웬 날가 빠진 방아꽁이 하나만 마당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겁니다. 방아꽁이가 오래 묵으면 도찌비가 된다더니 그게 참말이었나 봐요. 도찌비랑 씨름을 해서 이긴 할아버지는 곧바로 몸이 닿아났고 오히려 더 튼튼해져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에 뜬 돌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신라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승려 의상은 불법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어서 당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당나라에 도착해서 먼저 지낼 만한 곳을 찾았지요. 그러나 여관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북적거려 마땅치가 않았어요. 의상은 수소문 끝에 신실한 불교신자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먼 나라에서 오신 듯한데 저희 집에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편안히 지내십시오. 불교신자는 의상이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묵기를 간청했어요. 1, 2년의 끝날 공부가 아닙니다. 의상은 정중하게 거절했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섬기고 덕을 쌓아 자자손손 잘되길 빌고 싶습니다. 하온이 저에게 덕을 쌓을 기회를 주십시오. 10년이라도 하루같이 잘 모시겠습니다. 불교신자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신세를 지겠습니다. 의상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이렇게 해서 의상은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 집에는 섬요라는 딸이 있었어요. 딸은 반듯하고 울고 지는 의상을 연인으로 조화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의상은 스님이라 여인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었지요. 1년, 2년 해가 거듭할수록 의상을 향한 섬요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의상은 섬요를 멀리하기 위해 그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섬요 역시 사랑하는 마음은 깊었으나 의상의 마음을 잡을 수 없음을 알고는 단념했지요. 그러나 막상 의상이 떠나고 나자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답니다. 의상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의 자리가 너무나 컸던 거지요. 그러저러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의상이 불법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지요. 의상은 신라로 돌아가기 전에 처음 당나라에 왔을 때 몇 년 동안 신세를 졌던 섬요의 집에 들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말이에요. 섬요는 의상이 자기 집에 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비록 스님과 제가 사랑의 인연은 맺지 못했지만 이 옷을 입고 부처님을 모셔주세요. 섬요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세워 의상에게 줄 법북을 지었지요.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마음을 심듯 정성을 다해 옷을 만들었어요. 의상이 신라로 떠나던 날 섬요는 손수지은 옷을 의상에게 전해주려고 나루터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신라로 가는 배는 벌써 가득히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 대신 이 옷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섬요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라곤은 온 마음을 다해 부처에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용이 되어 신라까지 가는 저 배를 지키게 하소서 배가 신라 땅에 닿으면 의상 스님이 불법을 잘 전하게 하소서 섬요는 기도를 마치고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섬요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섬요는 기도한 대로 용이 되어 의상이 타고 있는 배를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라에서는 당나라에서 오는 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것 봐 용이 배를 따라오고 있어 배를 해치려는 게 아닐까? 해치려면 벌써 해쳤겠지 저 용은 배를 지키기 위해 따라온 게 틀림없어 암 그렇고 말고 용을 보다니 좋은 징조야 바다에서 용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이 소문은 온 신라 안에 두루 퍼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알아보아라 분명 하늘의 개시가 있을 것이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용이 호위하고 왔다는 배를 수성은 했지요. 그러고는 돌아와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전하 용이 호위하여 온 배는 당나라에서 온 것인데 대부분 장사치들이었고 의상이라는 승려가 타고 있었습니다. 의상은 10년 동안 불법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 하옵니다. 그 의상이란 자를 데려오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의상은 왕 앞에 나가게 되었지요. 그대가 당나라의 용이 호위할 만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노라. 그대는 명당을 찾아 절을 짓고 나라의 복을 빌도록 하라.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때부터 의상은 명당을 찾아 상과들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왕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부처를 모시는 절을 짓는 일이니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고구려와 백제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야 하고 말이나 소 역시 다닐 수 없는 곳이라야 해. 의상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봉황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산을 보는 순간 그곳에 명당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산이 매연하게 아름답고 땅의 기운이 좋으니 이만한 명당이 없도다. 의상은 이곳에 절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산적 무리들 500명이 이미 산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의상은 명당을 찾아 놓고도 뜻을 이루지 못해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섬묘룡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사방 심리 안에 있는 큰 돌과 바위들을 하늘로 들어 올렸지요. 그러자 이를 본 산적들이 깜짝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우성이었어요. 저것 봐 돌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내려와. 그러게 이거 예산일이 아닌데 두목한테 어서 알리자. 산적 무리들은 두목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옛끼놈들아 어찌 바위가 하늘을 날아올랐다가 내려온단 말이냐. 대낮부터 술을 처먹어 쥐한 개냐. 두목은 콧방귀도 안 끼고 부하들을 나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산이 흔들렸어요. 이상하게 여긴 두목이 밖을 나가보았지요. 아닌 게 아니라 부하들의 말대로 커다란 돌들이 하늘에 떠올랐다가 내려앉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멀쩡하게 있을 사람이 없지요. 두목은 체면이고 뭐고 거름 하나 살려라 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을 쳤습니다. 다른 도둑들도 두목을 따라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이제 봉황사는 도둑 하나 없이 깨끗해졌어요. 의상이 마침내 절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의사는 정성을 다해 절을 짓고 절 이름을 부석사라고 했어요. 돌이 떴다는 뜻인데 용이 되어서까지 자기를 돌봐준 섬유의 마음에 감사의 뜻을 담은 겁니다. 오늘의 동화 도미부부 이야기 옛날에 백제 위례성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도미부부가 살았어요. 도미는 목수였는데 그 당시의 목수는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답니다. 하지만 도미는 착하고 성실하기 그지 없었지요. 도미의 아내는 아랑이었어요. 아랑은 선녀처럼 아름다웠고 말과 행동이 참하여 많은 사람들이 침이 마르고 칭찬을 했습니다. 도미하고 아랑 남자는 하늘이 맺어준 연론이라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금실 좋은 도미부부를 좋아하고 부러워했답니다. 아랑이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도 백제에 두루 퍼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게루왕이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답다는 아랑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랑을 눈밀히 데려오라. 게루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신하는 아랑이 아니라 달랑 편지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왕은 온 백성의 부모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찌 부르심을 어기겠습니까. 하지만 소첩은 남편이 있으니 남편의 허락 없이는 왕의 명령이라 하여도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아랑의 편지를 읽은 게루왕은 아랑이 더욱더 보고 싶고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아랑이 스스로 오지 않으니 안달이 났지요. 그렇다고 군사를 시켜 아랑을 잡아오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이 일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웃음거리가 될 테니 말입니다. 게루왕은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도미를 불러들였어요. 도미는 영문을 모른 채 왕 앞에 불려 나와 납작 엎드렸지요. 내 아내가 백지에서 가장 아름답다지. 왕이 도미를 떠보려고 물었습니다. 도미는 왕의 말을 듣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가슴이 섬뜩했지요. 왕이시여 그것은 잘못 전해진 소문이옵니다. 도미는 벌벌 떨며 말했어요. 내 아내 아랑은 무엇이든 어긋남이었고 예절 또한 바르다지. 도미는 게루왕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라고 하면 아내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하자니 왕이 시험해보자고 할 테니 말이지요. 백지의 여인 중에 옳은 것에 마음을 굽히지 않고 의지가 굳은 사람을 내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내 아내도 그리 아름답다 하니 사내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다. 게루왕은 도미를 놀리듯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어요. 도미는 게루왕이 자기 아내 아랑을 하찮게 말하자 화가 났지요. 사람의 마음은 다할 수 없지만 소인의 아내 아랑은 남편 외의 다른 사내는 죽어도 가슴에 품지 않을 것입니다. 도미가 화를 사귀며 말했어요. 게루왕은 도미에게 궁궐을 고치는 일을 시켜놓고는 사람을 시켜 도미의 집에 왕이 간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라고는 도미의 집으로 향했지요. 임금님 행차시다. 도미의 아내 아랑은 나와 망명을 받들라. 신하가 소리치자 아랑이 달려나왔지요. 아름답다는 너의 소문을 듣고 내가 너를 그리워한 지 오래되었다. 오늘 너의 남편 도미를 궁궐로 불러 장기를 두었다. 이기는 사람이 너를 갖기로 했지. 그런데 내가 이겼다. 너는 이제 내 여인이니 나를 따르거라. 도미는 궁궐 고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랑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거짓이 없는 분이시니 소찹이 따르겠습니다. 다만 단장할 시간을 좀 주시옵소서. 아랑은 방으로 들어가 자기 대신 여종을 단장시켜서 왕을 따르게 했습니다. 밤인데다가 여종이 얼굴을 가렸으니 알아볼 턱이 없었지요. 이튿날 계로왕은 아랑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계로왕은 미친 듯 펄펄 날뛰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미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지요. 도미의 눈을 빼고 송파강 작은 배에 띄워보느라. 그래야만 늘 분이 풀릴 듯하다. 계로왕이 씩씩거리며 명령을 내렸어요. 한편 아랑은 도미가 돌아오지 않아 궁궐로 찾아갔지요. 거기서 도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도미의 소식을 들은 아랑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아랑은 도미를 찾으러 허둥지둥 송파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계로왕이 풀어놓은 군사에게 바로 잡히고 말았지요. 아랑은 군사들에게 끌려 계로왕 앞에 가게 되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줄터이니 궁궐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라. 왕은 아랑에게 자비를 베풀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찌 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하오나 소찹은 지금 주인을 잃은 몸입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임금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비로운 임금님, 제게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랑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계로왕은 아랑의 말을 믿고 보내주었답니다. 아랑은 그 길로 송파강에 나가 통곡했어요. 강무라, 내 남편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너는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하면 남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강무라, 내게 말을 했다오. 아랑은 남편이 떠난 송파강을 보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어요. 넓은 강을 보고 있자니 남편 도미가 더 그리워졌지요. 그런데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어보니 빈 배 한 척이 둥실둥실 떠내려와서는 아랑 앞에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아랑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배에 올라탔지요. 그러자 배가 둥실둥실 움직이더니 정처 없이 떠내려갔어요. 그래, 잘되었다. 남편이 떠나고 없는 곳에 홀로나마 무엇할꼬 이 배가 가는 대로 나를 맡겨보련다. 얼마쯤 갔을까요? 강물에 둥실둥실 떠가던 배가 어느 섬에 닿자 멈춰 섰어요. 배가 멈춘 곳에 내려보니 천성도라 불리는 섬이었습니다. 아랑은 배에서 내려 섬 여기저기를 거늘며 둘이 멍거렸지요. 바로 그때 어떤 남자가 기절하여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다가가 살펴보니 남편 도미지 뭐예요? 도미는 눈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데다 오랫동안 굶주린 탓에 꼬리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저 아랑입니다.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아랑은 도미를 붙들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러자 도미가 아랑의 목소리를 듣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랑은 부지런히 약초를 캐어 도미의 눈을 치료했지요. 먹을 거라고는 나물과 풀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둘은 함께 있어서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미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아랑이 도미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이제 백제 땅을 떠나요. 멀리 고구려 땅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요. 이리하여 도미와 아랑은 백제를 떠나 고구려로 갔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도미와 아랑을 불쌍히 여겨 옷과 음식을 나눠주었지요. 도미와 아랑은 해코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망신당한 양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농촌 청년이 서울로 여행을 떠났어요. 총각은 서울에 도착하고 점심을 먹으려 하는데 그릇 모르고 값도 비싸니 먹는데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값싼 음식점을 찾던 중 우연히 풀 가게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메밀풀을 보게 되었어요. 메밀풀이야 연한 건 묻혀서 반찬으로 먹으니 총각은 풀 가게 주인에게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한 그릇당 1푼이었어요. 매우 싸서 두 푼 어치를 사서 서원자리에 다 먹으니 주인은 총각이 배가 많이 고픈듯 보여 딱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푼 어치를 덤으로 더 주었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지나가는 서울 양반이 봤는데 이 양반이 풀에 대해 매우 무지한 터라 총각이 메밀풀을 먹는 걸 비웃고 있었지요. 총각은 그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었지만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꾀를 써서 그 양반을 골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풀을 맞아먹고 주인에게 질경이 풀을 모두 달라는 총각은 서울 양반이 호기심을 느끼자 이 풀들은 모두가 먹으면 약이 되는 풀이라 하며 자신도 속병을 앓다가 메밀풀을 먹고 다 낳았고 신경통엔 질경이가 딱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홀딱 속아 넘어가 총각이 사려는 질경이 풀을 그릇당 5푼식으로 사서 먹었어요. 사실 질경이는 본래 인효작용에 좋은 약초긴 하나 통상시엔 들짐승들이 먹는 풀이고 사람이 먹으려면 쓴맛을 빼고 죽으로 쑤어 먹어야 쓴맛이 없지 생으로 먹으면 매우 쓰고 떫은 맛이 나는 풀이랍니다. 당연히 입이 매우 아렸음에도 양반은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꾹 참고 먹었는데 이를 본 총각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양반은 당연히 기가 막혀서 약을 먹는데 왜 웃냐고 따졌지요. 총각은 계속 웃으면서 그야 자신은 사람이 먹는 메밀풀을 먹었는데 양반께서는 왜 들짐승이 먹는 질경이를 먹냐고 하자 보는 사람들 전부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크게 망신을 당한 사실을 안 양반은 얼굴이 붉어진 채 입에 있던 질경이를 뱉은 다음 뒤도 보지 않고 달아났다고 해요. 사실 청년이 말한 약이 되는 풀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생식하지 말고 약으로 만들어야 먹을 수 있는 풀을 약초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오늘의 도마 똥꿈과 개꿈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두 말 안고 잠자리를 내주었고 밥 굶는 이웃을 보면 자기 밥그릇에 건네주곤 했지요. 하루는 농부가 아침밥을 먹다 말고 자꾸만 머리를 갸웃거렸어요. 아내가 물었지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실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잔칫집을 가다가 에이 지저분한 이야기니 그만둡시다. 왜 얘기를 하다 말아요. 똥이라도 밟았어요? 밟았으면 낫게 똥비를 흠뻑 맞았지 뭐요. 괴라자 아내가 펄쩍 뛰며 좋아합니다. 여보 그건 돈이 들어올 꿈이에요. 돈? 똥도 누런색 돈도 누런색이잖아요. 왜 이웃마을 김서방도 황금색 똥을 주무르는 꿈을 꾸고는 50년 된 산삼을 캤다잖아요. 그거야 김서방이 효자라서 복을 받은 거지. 당신도 그동안 착하게 살았잖아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두고 보세요. 농부는 밥을 먹고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밭으로 나갔어요. 소에 쟁기를 지어 한참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땅 멈춰서 지 뭐예요. 이상이 여겨 쟁기질을 멈추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어요. 이거 예산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농부는 누가 볼세라 허겁지겁 항아리를 파네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방문을 꼭 닫고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세상에나 항아리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똥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농부와 아내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박서방이 농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서방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나도 똥 꿈을 꾸고 부자가 되야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꿈에 똥은커녕 똥파리 한 마리 얼씽거리지 않는 겁니다. 박서방은 애가 달았어요. 그래 똥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똥 꿈을 꿀지 몰라. 박서방은 빈 요강에다 말똥, 소똥, 돼지똥, 똥이란 똥은 모두 담아왔어요. 그러고는 똥이 가득 담긴 요강을 머리맡에 두고 일찌감치 자리에 두었지요. 구린 동네가 코를 찔렀지만 입을 앙 다물고 꾹 참았습니다. 이제 똥 꿈을 꿀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 박서방은 부자가 될 생각에 흐뭇해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친구 집에 가던 박서방은 길에서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개가 박서방을 보자마자 대뜸 입을 쩍 벌리고는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박서방은 잔뜩 겁에 질려 슬슬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런데도 개가 있는 힘을 다해 쫓아와서는 다리를 덥서 물었어요. 박서방이 소리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만 개는 놓아주지 않았지요. 박서방은 죽기 살기로 옆에 있던 돌을 마구 집어던졌습니다. 에이, 어서 놓지 못해? 그 순간 와장창 뭔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자다 날벼락이라고 박서방은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이를 어째요? 꿈에서 발버둥을 치는 통에 요강이 깨져버렸어요. 어, 그러니 어찌 되었겠어요? 똥도 모두 쏟아져 버렸지요. 이불에도 똥, 머리에도 똥, 얼굴에도 똥, 옷에도 똥. 사방이 온통 똥투성인 겁니다. 냄새는 어찌나 심한지 코가 아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껄껄 웃었습니다. 좋구나, 똥을 뒤집어 썼으니 이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박서방이 정말 부자가 되었을까요? 글쎄요, 박서방이 꿈꾼은 똥꿈이 아니라 개꿈이었는걸요. 오늘의 동학, 선녀들의 호수. 옛날 옛날에 온정리에서 가까운 한 마을에 비단녀라는 아가씨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비단녀를 모두 칭찬했지요. 비단녀는 마음씨가 착한데다 부모님까지 정성으로 모시니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처녀야. 아, 그것뿐인가? 예의도 바르고 얼굴까지 얼마나 예쁜데. 그럼 비단녀라는 이름이 꼭 어울리는 아가씨지. 하지만 비단녀네 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엄부자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었거든요. 엄부자는 남에게 인심 쓰는 법이 없고 성깔이 고약하기 짝이 없는 지주였어요. 비단년의 집 식구들이 1년 내내 고생해서 지은 곡식을 대부분 가져가 버렸지요. 그래서 비단년의 식구들은 애써 농사를 지어봐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답니다. 게다가 그 해에는 봄부터 가뭄이 들어 다른 해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지요. 어이구, 올해는 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지? 이러다간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 원부자한테 가서 양식을 좀 구워달라고 해볼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마. 그 사람은 배가 터져 죽어도 남에게 양식을 구워줄 사람이 아니야. 가뭄 때문에 보리까지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뒷산에 소나무 껍질이며 식뿌리를 캐어 먹었지요. 오랫동안 굶주린 까닭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황이 들었어요. 살같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었지요. 비단녀의 부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어요. 어머니, 아버지 얼른 일어나셔야 돼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씩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비단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떡하면 좋아. 부모님 맺다 마을 사람들까지.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비단녀는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부모님께 약은커녕 미움조차 제대로 끓여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비단녀는 걱정, 근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지요. 비단녀는 꿈속에서 새하얀 머리를 휘날리고 있는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이 비단녀에게 말했습니다. 비단녀야, 전선대 꼭대기에 가면 빨간 하늘꽃이 피어있다. 그 꽃은 원래 하늘나라에서만 피는데 약효가 아주 좋단다. 그 꽃을 따다가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어라. 말을 마치자마자 노인은 등을 돌린 채 멀어져갔어요. 비단녀는 노인을 잡으려고 손을 허우적대다 잠에서 깨어났지요. 내가 꿈을 꾸었나봐. 근데 꿈치곤 너무 생생해. 다음날 비단녀는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께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천선대에 가려고 하지 않았지요. 아파서 기운이 없는 그들은 가파른 벼랑을 노르기는커녕 근처에조차 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쩔 수가 없구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혼자 갈 수밖에. 알아놓은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비단녀는 혼자서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단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천선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걸어 천선대 골짜기에 이르렀어요.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니 아득히 높은 곳에 천선대가 보였습니다. 천선대 중턱에는 구름이 두껍게 들이워 있었지요. 천선대를 올려다보자 비단녀는 어지러웠어요. 아직까지 천선대에 올라갔다 온 사람을 못 보았다지. 하지만 난 기어코 가야 해. 비단녀는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천선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탈진 곳을 지나자 골짜기가 나왔어요. 비단녀의 몸에서는 구슬땀이 흘러내렸지요. 골짜기는 갈수록 더 깊어졌고 천선대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비단녀 앞에서 긴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비단녀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겨우 소리를 질렀지요. 저리 가! 저리 가단 말이야! 날 방해하지 마!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호랑이는 머리를 돌려 비단녀를 한 번 쳐다보고는 다시 꼬리를 흔들어댔습니다. 응? 널 따라오라는 소리니? 그제서야 비단녀는 호랑이가 자기를 따라오라는 뜻으로 꼬리를 흔든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도 좀 무서운데... 비단녀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의 뒤를 쫓아갔어요. 비단녀는 호랑이가 이끄는 대로 좁은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낭떠러지를 옆에 끼고 걷기도 하고 수직으로 서 있는 바위벽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호랑이 덕분에 비단녀는 천녀봉까지는 쉽게 닿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죠. 이제부터는 가파른 산을 기어 올라가야만 했거든요. 아, 어디를 딛고 올라가야 할지 알 수가 없구나. 비단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비단녀 앞으로 날아와 한 발짝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파닥파닥 날개짓을 했습니다. 너만 따라가면 되니? 비단녀는 파랑새가 앉은 곳을 손으로 꽉 움켜쥐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였고 위를 올려다보면 가파른 바위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비단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겨우 참아내며 땀에 절은 채 조심스레 한 발자씩 내딛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늘꽃을 달다가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데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을 때쯤 비단녀는 거의 일자로 깎아 세운 듯한 벼랑을 기어올랐어요. 벼랑을 거의 다 올랐을 때쯤 바위에 뚫린 구멍 사이로 천선대의 기둥 바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만 지나면 천선대구나.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비단녀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어요. 그 순간 비단녀의 몸은 깎아지른 절벽에서 그만 공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벼랑 아래로 떨어진 비단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다음날 아침 연해 때와 다름없이 해가 솟아올랐어요. 해는 금강산 봉우리들을 붉게 물들이며 떠올랐지요. 하늘에는 일곱 빛깔 고운 무지개가 드리워지고 음악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왔습니다. 선녀들은 하늘거리는 비단옷에 꽃신을 신고 화장으로 가기 위해 내려온 것이지요. 얼른 화장으로 가서 화장을 해야지. 화장으로 가던 한 선녀가 벼랑에서 떨어진 비단녀를 발견했어요. 저기 웬 처녀가 쓰러져 있네요. 피를 흘린 걸 보니 많이 다쳤나 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른 가봐요. 선녀들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비단녀를 안고 와서 화장호 옆에 누였어요. 선녀들은 손으로 화장호에 물을 떠서 비단녀의 얼굴과 몸에 뿌려주었지요. 그렇게 몇 차례 계속하자 비단녀가 크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와, 살아났다. 어느 결에 비단녀의 몸에 있던 상처는 깨끗이 사라지고 얼굴도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져 마치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여, 여기가 어디죠? 여긴 선녀들이 화장을 하는 호수예요. 비단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바로 옆에 바위를 움푹 파서 만든 것 같은 호수가 보였지요. 돌로 만든 둥근 절구처럼 생긴 호수에는 빛이, 빛, 물이 찰랑거렸어요. 호수 주위에는 날개 달린 하늘옷을 입은 선녀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요. 아가씨는 어쩌다 여기 쓰러져 있었나요? 선녀의 물음에 비단녀는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까닭을 말했습니다. 비단녀의 이야기를 들은 선녀들은 비단녀의 고운 마음씨에 그만 눈물을 줄줄을 흘렸어요. 우리는 아가씨의 고운 마음에 감동을 했어요. 아가씨를 돕고 싶군요. 자, 이 꽃을 가지고 가세요. 비단녀는 선녀 하나가 건네주는 조그만 하늘꽃을 받아들었어요. 이 꽃은 백년에 한 번밖에 피지 않는 하늘꽃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아주 귀한 꽃이지요. 이 꽃의 향기를 맡으면 아무리 아픈 사람도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답니다. 어서 가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살리세요. 참, 내일 아침부터 매일 비가 내릴 겁니다. 비가 그치면서 무지개도 뜰 것이고요. 만약 누군가 하늘꽃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 무지개를 향해 꽃을 던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비단녀는 선녀들에게 인사를 한 뒤 그곳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올라올 때와는 달리 벼랑길과 깊은 골짜기를 마치 날듯이 쉽게 내려올 수 있었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비단녀는 잠시 고민을 했어요. 부모님께 먼저 가야 할까? 아니면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들고 병도 깊은 어른들께 먼저 가야 할까? 그래, 급한 분들부터 먼저 구해드리는 게 좋겠어. 비단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자기 집을 지나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사는 집부터 찾아갔어요. 비단녀는 노인의 코앞에 하늘꽃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하던 노인이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어, 내가 왜 자리에 누워 있었지? 할머니는 병이 나서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나으셨으니까 누워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꽃은 정말 신기한 꽃이었어요. 비단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모두 살려냈지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는 사이에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겠구나. 비단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부모님은 나란히 놓은 채 비단녀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단녀는 다급하게 하늘꽃을 부모님의 코에 갖다 대었지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부모님은 쉽사리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단녀는 계속해서 하늘꽃을 부모님의 코에다 차례로 갖다 대어 향기를 맡게 했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시간이 흐르자 다행히도 부모님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비단녀의 부모님은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단녀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졌기 때문이지요. 저예요, 비단녀. 그래도 부모님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제서야 비단녀는 자신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단녀는 자신이 천산대에 가려다 선녀들을 만나 신비한 힘을 가진 하늘꽃을 받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또 화장 후에 물 덕분에 자신의 얼굴이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지요.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비단녀를 끌어안고 등을 다독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착한 일을 했구나. 정말 기특해. 또 아버지는 비단녀가 마을 사람들을 먼저 치료한 뒤에 집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비단녀를 대견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어느 사이에 우리 딸이 이렇게 우솟하게 자랐지? 그날 밤 비단녀의 식구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비단녀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두셨지요. 비단녀의 부모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비단녀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비단녀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단녀를 칭찬했어요. 선녀의 말대로 아침부터 하늘에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더니 비가 퍼폭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다. 이제야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옷이 젖는 것도 잊은 채 비를 맞으며 즐거워했어요. 비는 아침 내내 쏟아져 오후까지도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내재 오후가 되었을 때 한 청년이 헐레벌떡 비단녀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엄부자가 하늘꽃을 빼앗으려고 이리로 오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지던 비가 머지며 하늘에 일곱빛깔 무지개가 드리워졌어요. 무지개는 비단녀의 집 옆에서 시작해 하늘까지 걸려 있었지요. 비단녀는 급한 일이 생기면 무지개를 향해 하늘꽃을 던지라던 선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녀들은 이런 일이 생길 줄 다 알고 있었나봐. 비단녀는 숨을 가다듬은 뒤 무지개를 향해 하늘꽃을 높이 던졌습니다. 하늘꽃은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 천선대가 있는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러자 무지개가 거치며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뒤늦게 엄부자가 나타나 비단녀와 부모님께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꽃을 대게 주면 딱 열 마지기를 주겠소. 아니 스무 마지기라도 주겠소. 하늘꽃은 우리 집에 없습니다. 하늘꽃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엄부자는 원래 성깔대로 화를 마구 냈어요. 에이 한 발 늦었군. 아이고 아까워라 내 하늘꽃. 흥 게으름 피우지 말고 농사나 잘 지으시오. 엄부자는 한숨을 푹푹 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내 하늘꽃. 자나깨나 하늘꽃만 생각하느라 엄부자는 우라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부자는 딸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얘야 내가 화병으로 자리에 놓은 지 오래되었건만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글쎄요. 선녀가 비단녀에게 하늘꽃을 준 걸 보면 내게도 하늘꽃을 줄성 싶구나. 그럼 저더러 하늘꽃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엄부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부자의 딸은 겁이 나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궁립 안 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어떻게 가지? 하지만 그곳에 가면 비단녀처럼 미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엄부자의 딸은 생각 끝에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가서 하늘꽃을 따올게요. 제가 꼭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겠어요. 오 정말 고맙구나. 너는 효성이 지극하니 하늘꽃을 꼭 가져올 수 있을 게다. 엄부자의 딸은 험한 산길을 오르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 등에 맨 뒤 길을 떠났어요. 험한 산길을 겨우 지나 깎아지른 듯한 벼랑 앞에 섰습니다. 이쯤에서 파랑새가 나타나야 하는데 딸은 할 수 없이 바위 끝을 잡고 한 발 한 발 벼랑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절반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딸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엄부자의 딸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요. 피와 땀에 범벅이 된 채 엄부자의 딸은 선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선녀는 오지 않았고 딸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어허 딸년이 올 때가 지났는데 엄부자는 이제나 저제나 딸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며칠이 지나도 딸이 오지 않자 엄부자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무래도 사고가 난 것 같으니 내가 가봐야겠다. 엄부자는 기다리다 못해 가마를 타고 천선들을 향해 떠났지요. 엄부자는 가파른 계곡을 건너 육화완미라고 불리는 커다란 바위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바위를 지나 몇 발자국 가지 않아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엄부자는 호랑이의 모습에 놀라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부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하인들이 엄부자의 몸을 흔들어 깨웠지요. 하지만 엄부자는 이미 숨이 끊겨버린 뒤였습니다. 호랑이가 어디 있단 말이야? 주위를 둘러본 하인 하나가 문주봉 중턱에 있는 범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저 바위를 호랑이로 잘못 본 것 같구먼. 그 바위는 영락 없이 호랑이를 닮은 모습이었어요. 다른 하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 눈에 뭐가 쉬웠던 모양일세. 바위를 호랑이로 잘못 보다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그려. 엄부자가 죽은 뒤로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서로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기타로세의 공주 옛날 옛적 라오 왕국에 폰나봉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폰나봉 왕자는 아주 잘생기고 지혜롭고 착한 왕자였답니다. 어디 한군데 빠지는 것이 없었어요. 딸을 가진 신하라면 누구나 자기 딸을 왕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지요. 왕자는 매일같이 신부감을 만나야 했지만 그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는 재상의 딸도 있었는데 그 아가씨는 욕심이 많고 정직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지요. 어느 날 폰나봉 왕자는 호위병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언제나 왕자를 따라다니는 사냥개와 꾀꼬리도 함께 갔지요. 사냥감을 쫓아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궁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호수까지 와버렸어요. 호수는 얼마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탔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일 정도였지요.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호위병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사냥개와 꾀꼬리만이 왕자 곁에 남아 있었어요. 사방이 너무 어두워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왕자는 하는 수 없이 호수가의 고목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새벽역에 잠이 깬 왕자는 꿈결인 듯 어슴풀에 반짝이는 호수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수평선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가 싶더니 반딧불이 같은 일곱 개의 빛이 나타났어요. 빛은 왕자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답니다. 다가올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밝아졌지요. 왕자는 얼른 일어나 고목 뒤로 몸을 숨겼어요. 호수 가장자리까지 날아온 그 빛은 놀랍게도 아름다운 공작이었어요. 일곱 마리의 오색찬란한 공작들이었지요. 왕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답니다. 공작들은 호수 위를 부드러운 날갯짓으로 몇 바퀴 돌더니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는 깃털 옷을 벗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보름달처럼 환하고 아름다운 일곱 아가씨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너무 놀란 왕자는 입까지 딱 벌어졌어요. 일곱 아가씨는 저마다 빼어나게 아름다웠으니까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일곱 번째 아가씨가 왕자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렇게 찾고 찾던 신부감을 이런 곳에서 찾게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왕자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일곱 아가씨들은 왕자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몸을 씻고 물장난을 치며 즐겁게 놀았답니다. 아가씨들의 웃음소리가 호수 위로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왕자는 사냥개를 시켜 일곱 번째 아가씨의 깃털 옷을 몰래 물고 오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사납게 지저대도록 명령했지요. 깜짝 놀란 아가씨들은 허겁지겁 깃털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일곱 번째 아가씨는 날아갈 수 없었답니다. 언니들, 내 깃털 옷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줘요. 하지만 언니들은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왕자의 사냥개가 너무 사납게 지저댔거든요. 여섯 마리 공작들이 다 날아가자 사냥개가 짓기를 멈추었어요. 그리고 꾀꼬리가 막내 아가씨에게 날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달처럼 곱고 아름다운 아가씨, 아가씨의 깃털 옷은 저기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막내 아가씨는 꾀꼬리를 따라 고목 가까이 왔어요. 그러자 고목 뒤에 숨어있던 폰나봉 왕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왕자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가씨의 몸을 가려주며 말했답니다. 저는 라오 왕국의 폰나봉 왕자입니다. 제가 그대의 깃털 옷을 숨겼지요. 그대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그대는 누구신가요? 아가씨는 몹시 당황했지만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찬파 왕국의 막내 공주 지엄나리입니다. 그대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대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은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 부디 저의 신부가 되어주십시오. 지엄나리 공주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들과 함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몹시 슬펐지만 폰나봉 왕자를 본 순간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폰나봉 왕자는 결혼을 약속하는 뜻으로 끼고 있던 금반지를 지엄나리 공주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어요. 지엄나리 공주도 차고 있던 옷팔찌를 폰나봉 왕자에게 주었지요. 그리고는 함께 말을 타고 궁으로 달려갔답니다. 꾀꼬리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사냥개가 뒤를 바짝 따라 달려갔지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했어요. 당장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지고 며칠 동안이나 잔치가 벌어졌지요. 온 나라 사람들이 왕자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다만 욕심많은 재상에 따른 분을 참지 못해 집안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퇴짜놓더니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려온담? 절대 용서 못해. 얘야 진정하거라. 내가 알아서 아마 이 아버지만 믿으렴.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지요. 재상의 욕심과 못된 마음은 딸보다 더했어요. 재상은 왕자가 자기 딸이 아닌 지엉나리 공주와 결혼한 것은 자신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재상은 왕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궁리를 했답니다. 재상은 부하들을 국경 가까이 보내 반란을 일으키도록 일을 꾸몄어요. 결혼식을 막 끝낸 폰나봉 왕자는 신혼을 보낼 사이도 없이 신부를 혼자 남겨두고 전쟁터로 떠나야 했지요. 물론 재상도 함께 따라갔답니다. 반란이 아주 크게 일어나서 왕자는 여러 곳에서 수많은 반란군들과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왕자는 용감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지요. 그런데도 재상은 왕자가 전쟁에서 여러 번 패했다고 임금님에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임금님은 행여나 왕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다가 재상의 딸까지 점쟁이를 시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왕자의 신부인 지영나리는 원래 마귀입니다. 왕자를 죽이려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이번 반란도 지영나리가 꾸민 짓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몹시 놀랐어요. 폰나봉 왕자는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자를 보호해야만 했지요. 소문을 고지곳대로 믿은 임금님은 지영나리 공주를 화영시키라는 명령을 명령을 내리고 말았답니다. 화영대 위에 오른 지영나리 공주는 너무나 슬펐어요. 자신을 믿고 감싸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먼 전쟁터에 가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지영나리 공주는 임금님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찬파 왕국에서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기 위해 깃털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부디 은혜를 베푸시어 제가 이 풍습을 따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임금님은 그 부탁만은 거절할 수가 없어 지영나리 공주에게 깃털 옷을 가져다 주도록 했어요. 지영나리 공주는 화영대 위에서 깃털 옷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날아갈 듯한 춤사위와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구경 나온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었어요. 정말이지 지영나리 공주가 마귀라는 소문은 믿기지 않았지요. 노래가 끝날 때쯤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나리 공주가 깃털 옷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흰 구름 속으로 사라져가는 지영나리 공주를 멍하니 쳐다보았답니다. 아니, 한 마리 옷의 찬란한 공작을 보고 있었지요. 얼마 후 폰나봉 왕자는 반란군을 모두 무찌르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신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비님이 슬픈 얼굴로 지영나리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왕자는 가슴을 지며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지영나리 공주를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왕궁을 나선 왕자는 곧장 그 바다 같은 호수로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호수를 향해 소리쳐 불렀습니다. 지영나리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그대는 어디로 간 것이오? 그러나 호수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메아리도 들려오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요. 폰나봉 왕자는 그런 호수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왕자는 지영나리를 처음 만나던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소리쳐 불렀지요. 지영나리 제발 대답해 주오. 그대가 없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어찌 살아간단 말이오. 그 순간 호숫물이 솟구치더니 온통 눈부신 빛으로 둘렀어요. 누군가가 올라왔어요. 나는 이 호수를 지키는 신이다. 지영나리 공주는 찬파 왕국으로 돌아갔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대의 마음이 갸륵해서 찬파 왕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호수의 신은 폰나봉 왕자에게 원숭이 한 마리와 푸른 옥 하나 활과 화살 일곱 개를 주었어요. 찬파 왕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하다. 뜨거운 물이 흐르는 강을 건너야 하고 일곱 개의 불산도 넘어야 한다. 또 사람을 잡아먹는 독수리도 만날 것이다. 길은 원숭이가 안내해 줄 것이고 독수리를 만나면 푸른 옥을 입에 넣거라. 그러면 그대의 몸이 아주 작아질 것이다. 불산을 만나면 화살을 불산 꼭대기에 꽂아라. 그러면 불이 서서히 꺼질 것이다. 그러나 뜨거운 물이 흐르는 강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 다만 강을 건널 때 절대 뜨거워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또는 물로 변하고 만다. 내 말을 명심하거라. 폰나봉 왕자는 원숭이를 앞세우고 길을 떠났어요. 이윽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강이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겁이 났지만 마음을 굳게 다졌어요. 왕자는 굵은 나무 토막을 주어 입에 꽉 물었지요. 뜨거워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원숭이를 어깨에 태우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강물은 너무나 뜨거웠지만 왕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날이 어둑어둑 해질 무렵에 높은 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당신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남쪽에서 사람이 제 발로 걸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오늘 하루종일 굶었어요. 배가 고파 못 견디 견디 다구요. 아내 독수리가 남편 독수리에게 퍼붓는 불평 이었어요. 독수리 부부는 이미 왕자가 오는 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왕자는 굶주린 독수리 부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숭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원숭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길로 원숭이는 독수리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 왕자는 푸른 옥을 입에 넣었어요. 그러자 몸이 점점 줄어들더니 생쥐보다 더 작아졌지요. 왕자는 남은 잎을 뒤집어 쓰고 독수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 조심 다가갔어요. 남편 독수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찬파 왕국에서 지엉나리 공주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린다오. 거기 가서 물소와 소를 실컷 잡아먹자고. 왕자는 독수리 부부가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 독수리의 날개 밑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독수리 부부가 찬파 왕국으로 날아갈 때 날개 축지에 매달려 함께 날아갔답니다. 찬파 왕국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거대한 독수리 두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흩어졌고 잔치상은 뒤엎어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때 독수리 날개 축지에 매달려 있던 왕자가 입에서 옥을 꺼냈어요. 금세 원래 몸 크기로 돌아온 왕자는 남편 독수리를 칼로 찔렀 남편 독수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고 아내 독수리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지요. 참파 왕국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폰나봉 왕자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이 용감 무쌍한 젊은이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눈빛이었지요. 왕자는 의젓하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지엉나리 공주의 남편이자 라오 왕국의 왕자인 폰나봉이요. 공주를 찾으러 뜨거운 강을 건너왔소. 나를 공주에게 데려다 주시오. 폰나봉 왕자가 말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을 해치고 지엉나리 공주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얼싸 안았지요. 그런데 참파 왕국의 임금님은 아직 폰나봉 왕자를 자신의 사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을 아내로 맞으려면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워야 한다. 이 참파 왕국에는 일곱 개의 불산이 있다. 불산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마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나는 그 불산의 불을 끌 수 있는 자에게 내 딸을 줄 것이다. 폰나봉 왕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과 화살 일곱 개를 꺼내 한꺼번에 쏘았어요. 일곱 개의 화살은 제각기 일곱 불산으로 날아가 산 꼭대기에 정확하게 꽂혔고 불꽃은 서서히 잦아들더니 마침내 완전히 꺼졌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허락을 받은 폰나봉 왕자와 즉억나리 공주는 참파 왕국에서 결혼식을 한 번 더 성대하게 치른 후 라오 왕국으로 돌아왔어요. 왕자와 공주가 돌아오고 나서 재상과 그 딸이 저지른 죄가 낱낱이 드러났답니다. 두 사람은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몸만 겨우 가린 채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요. 임금님은 화영을 시키라고 했지만 마음씨 착한 지억나리 공주가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애원을 했거든요. 그 뒤로 재상과 그 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억나리 공주는 언제나 공작 깃털 옷을 입고 사람들의 행복을 빌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부터 전해진 공작 춤은 오늘날 라오스에 있는 모든 춤의 기원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이 내려준 임금 천년 전 타이에는 인타팟 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인타팟 왕국의 왕비님은 용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서 이름이 나크였답니다. 나크는 바로 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답니다. 임금님조차 왕비님이 용의 후손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말이에요. 어느 해 여름 임금님과 왕비님은 암나피룸분 이라는 도시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는 은빛 모래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어 더위를 피하기에 그만 이었거든요. 마침 왕비님은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어서 푹 쉬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곳에 간지 며칠 지나지 않아 왕비님에게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임금님은 곧 아기를 볼 수 있다는 기대로 몹시 들떠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비님이 낳은 것은 아기가 아니라 커다란 알이었어요. 사람이 알을 낳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오. 닭이나 개구리가 알을 낳지 어떻게 왕비와 나 사이에서 알이 태어난단 말이오. 이건 예산일이 아니오.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알을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왕비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요. 이제 와서 자신이 용의 후손이라고 밝혔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시녀에게 알을 바닷가 모래밭에 묻어두라고 시켰어요. 한편 인타팟 왕국 이웃에는 라워 왕국이 있었어요. 라워 왕국에는 임금님이 없어서 콩크라우라는 재상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답니다. 오랜 세월 오랜 랍 왕국의 크메 왕국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춥슨 호수에 물을 기러 크렘을 왕국에 받쳐야 했지요. 크메 왕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라워 왕국에 물이 필요했거든요. 3년 동안 써야 할 물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기러다 받쳐야 했어요. 수천명의 병사들이 수백대의 수레에 수만개의 커다란 항아리를 싣고 가야 했지요. 마침 그 해가 물을 받쳐야 하는 해였답니다. 콩크라우는 병사들을 이끌고 슙슨 호수에 물을 잃어 크메르 왕국에 바쳤어요. 그리고 라워 왕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암나피룸분의 바닷가를 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은빛 모래에 반쯤 묻혀있던 알이 콩크라우의 눈에 띄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모래밭에 웬 알이 있지? 크기로 봐서 독수리 알인 것 같은데 콩크라우는 라워 왕국으로 알을 가지고 가 가장 큰 닭 열 마리에게 한 달씩 돌아가며 품게 했어요. 그렇게 꼬박 열 달이 지나자 알이 부활을 하기 시작했지요. 알은 살짝 금이 가고 들썩 들썩 움직이다가 스르르 틈새가 벌어지더니 마침내 쩍 갈라졌어요. 그런데 알을 깨고 나온 것은 새끼 독수리가 아니라 아주아주 작은 산의 아기였답니다. 알에서 사람의 아이가 나오다니 콩크라우는 그 아이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루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로 삼았답니다. 루엉은 한여름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 어느덧 열한살이 되었어요. 루엉이 푸릇맛 강에서 배를 타고 놀던 어느 날 이었지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물살을 거슬러 노래를 저으려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루엉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 답니다. 물살이 반대로 흐르면 힘 안 들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루엉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살이 반대로 흐르는 거예요. 강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 배는 눈 깜짝 할 사이에 루엉의 집 근처 강가에 닿았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루엉은 비로소 자신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능력 말이에요.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신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콩크라우가 세상을 떠나자 루엉이 뒤를 이어 라워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도 크메르 왕국에 호숫물을 퍼나르는 일은 계속되었고 다시 물을 받쳐야 할 때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을 길러 가지 않았어요. 루엉에게 따로 생각이 있었거든요. 기다리다 못한 크메르 왕국의 임금님이 수천명의 병사와 수백대의 술에 수만개의 항아리를 보냈어요. 루엉은 크메르 왕국의 장군에게 말했지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너무 무거운 데다 물도 많이 담을 수가 없지요. 장군에는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지요. 수백년 동안 해온 일이오. 항아리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다 물을 담아간단 말이오.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가면 돼요. 뭐라고? 대나무 바구니? 이거 농담이 지나치시요. 구멍숭숭 뚫린 대나무 바구니에 어떻게 물을 담는단 말이오. 장군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으시오. 루엉은 미리 짜놓은 대나무 바구니에 물을 깃기 시작했지요. 아니 그런데 구멍숭숭 뚫린 바구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던 장군은 더럭 겁이 났어요. 루엉이 예사 인물이 아님을 깨달았거든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수백 대 술에 물이 가득 담긴 수만 개 대나무 바구니를 싣고 길을 떠났어요. 술에는 항아리를 실었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지요.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크메르 왕국의 국경에 다다랐답니다. 그런데 장군은 자꾸만 의심스러웠어요. 대나무 바구니에서 물이 새지 않다니 아무래도 이상해. 루엉이 속임수를 쓴 건지도 몰라. 빈 물통을 가지고 갔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야. 장군은 대나무 바구니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군이 바구니를 들여다보는 순간 수백 대 수레에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제야 장군은 루엉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답니다. 마냥 내 말을 의심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오. 장군은 루엉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새긴 돌비석을 그 자리에 세웠는데 지금도 크메르 왕국으로 가는 길목을 돌비석 길목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장군이 빈 대나무 바구니만 잔뜩 씻고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장군은 곧장 임금님에게 가서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대나무 바구니를 거꾸로 들어 보였지요. 그런데 텅 비어 있어야 할 바구니에서 다시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임금님 역시 더러 겁이 났답니다. 신통력을 가진 자가 태어났구나.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것이 분명하다. 당장 없애버려라. 루엉은 크메르 왕국의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몰려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루엉의 신통력이라면 크메르 왕국의 모든 병사와 한꺼번에 맞붙어도 이길 수가 있지만 루엉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착한 일만 한 루엉은 늘 싸움만은 피하고 싶어 했지요. 루엉은 멀리 떨어진 피 왕국으로 피했어요. 얼마 얼마 동안 절 가까운 곳에 숨어 지내다가 마을로 내려왔지요. 루엉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씨를 시험해 보려고 배고픈 신용을 하며 구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밥과 생선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루엉은 밥과 생선을 맛있게 먹고는 생선 뼈다귀를 연못에 던지며 말했어요. 다시 살아나라. 그러자 뼈다귀에 순식간에 살이 붙더니 물고기가 금세 살아나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물고기는 뼈다귀 물고기라고 불린답니다. 배를 채운 루엉은 피왕국을 떠나 차리양 왕국으로 갔어요. 걷고 또 걷다가 더위를 식히려고 숲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똥이 마렵지 뭐예요. 루엉은 풀숲으로 들어가 똥을 누고 마른 나뭇가지를 주어 궁둥이를 닦았어요.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땅에 꽂으며 말했지요. 다시 자라라. 그러자 바싹 말라있던 가지에서 싹이 나면서 쑥쑥 자라는 거예요. 금세 커다란 나무로 자랐지요. 그때부터 이 나무는 루엉의 똥나무라고 불리었고 이름대로 그 나무에서는 똥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렇게 몇 년을 떠돌아다니던 루엉은 수코타이 왕국에 있는 어느 절의 스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크메르 왕국에서는 루엉을 없애려던 생각을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크메르 왕국의 임금님은 루엉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나라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크메르 왕국의 담딘이라는 사람이 루엉이 머물고 있는 절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마침 루엉은 절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담딘은 루엉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루엉 스님은 어디 계신가? 루엉은 시치미를 뚝 떼고 되물었지요.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크메르 왕국의 관리이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루엉이 말을 마치자마자 담디는 돌로변에 허리까지 땅에 파묻히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크메르 왕국과 루엉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더 이상 루엉을 잡으러 와도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루엉의 신통력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전해졌어요. 대를 이율 왕자가 없어 고민하던 수코타이 왕국의 임금님은 마음씨도 곱고 신비한 힘까지 가진 루엉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임금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 루엉에게 새 임금님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지요. 루엉은 기꺼이 이 청을 받아들였어요. 임금이 된 루엉은 수코타이 왕국을 오래오래 지혜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춤추는 생쥐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의 집은 백월같이 의리의리하고 곶간에는 쌀이 가득했지요. 곶간에 먹을 것이 많다보니 생쥐도 바글거렸어요. 생쥐들은 곡식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돗자리며 가만히도 닥치는 대로 갈가댔지요. 화가 난 하인들은 쥐덧을 놓기로 했어요. 어느 날 하인들이 쥐덧 놓는 걸 본 부자가 말했어요. 쥐도 다 살려고 태어난 목숨이니라. 쥐들이 먹을 만큼 먹여주면 곶간에 들란거리지 않을 것이다. 닭에게 모이를 주고 소에게 여물을 주듯 쥐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덫도 썩 쥐워놓거라. 그리하여 하인들은 쥐닫을 몽땅 걷어들이고 매일매일 쥐 먹이도 주어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생쥐들이 줄지어 춤을 추면서 문턱을 넘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 신기한 광경을 보느라 하인들뿐만 아니라 부자도 대문을 나섰지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뒤를 따랐어요. 그때 우직근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부자집이 폭삭 내려앉아 버리지 먹였어요. 너희들이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부자는 생쥐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부자와 하인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걸 알고 크게 고마워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팡이와 바다 자바섬 동쪽에 만트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만트라는 마음이 어질고 신에 대한 믿음이 깊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만트라를 존경했지요. 만트라는 부자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예쁘고 착한 부인도 있었지요. 이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만트라에게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한지도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니 큰일이오. 만트라가 부인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자 부인이 말했어요. 자식을 정지해달라고 신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때요? 자나깨나 자식이 생기길 기다리던 만트라는 부인의 말대로 정성껏 제사를 지냈답니다. 몇 달 몇 달 동안 지극한 정성을 담아 제사를 지내고 나자 만트라의 부인은 정말 악의를 갖게 되었어요. 두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만트라 부부는 만트라 부부는 귀하게 얻은 자식에게 탈이 생길까봐 조심 또 조심하며 열 달을 보냈지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식이 태어났어요. 건강하고 잘생긴 사내 아이였지요. 만트라 부부는 아이에게 만익 앙크란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앙크란은 무럭무럭 자라 건강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귀하게 키운 탓에 앙크란은 땀 흘려 일할 줄 몰랐어요. 늘 놀기만 하더니 그만 노름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만트라 부부가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많던 재산이 모두 노름으로 날아가 버렸고 만트라 집안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도 앙크란은 노름에서 손을 떼지 못했어요. 노름판을 쫓아다니느라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만트라 부부의 시름이 얼마나 깊은지 한숨 소리가 담장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앙크란이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애원을 했어요. 빛 때문에 노름꾼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아버지가 대신 좀 갚아주세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앙크라는 만트라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 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만트라는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다음 날 만트라는 제사 지낼 때 쓰는 종을 들고 동쪽 끝에 있는 아궁 산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오랜 옛날부터 버수키라고 하는 신통력을 가진 용이 살고 있었지요. 아궁 산 꼭대기에 다다른 만트라는 종을 울리며 주문을 외웠답니다. 모습을 보여주세요. 버수키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땅이 쩍 갈라지더니 집채만한 용이 나타났어요. 용의 온몸은 찬란한 황금 비늘로 덮여있었고 꼬리에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었지요. 용 앞에 서있는 만트라는 생쥐만큼 작아 보였답니다. 신을 섬길 줄 아는 만트라야 나를 왜 불렀느냐 위대하신 버수키님 제 자식이 노름에 빠져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도 빚더미에 올라 노름꾼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자식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좋다 착한 만트라야 대신 내 자식이 노름을 당장 그만두도록 따끔하게 다일러야 한다. 만트라는 반드시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버수키는 커다란 몸을 일으키더니 세차게 흔들었어요. 그러자 온몸을 덮고 있는 비늘 속에서 금은 보석이 쏟아졌지요. 만트라는 금은 보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앙크란의 노름빚을 모두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앙크란을 따끔하게 야단쳤지요. 앙크란은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답니다. 하지만 앙크란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요. 얼마 못 가 다시 노름판에 뛰어들었다가 또다시 엄청난 빚을 지고 말았지요. 저번보다 더 많은 빚이었어요. 만트라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버수키를 찾아 아궁산에 갔답니다. 만트라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버수키 역시 매우 화를 냈어요. 내 자식은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녀석이로군. 내 너를 봐서 한 번 더 도와주겠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 자식의 노란빛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마라. 만트라는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버수키가 떨어뜨려준 금은 보석을 집어들고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며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안크라는 아버지가 두 번씩 이나 어디선가 많은 금은 보석을 가져온 것을 보고 몹시 놀랐어요. 아버지 번번이 어디에서 그 많은 보석을 구해오신 거예요? 알 것 없다. 네가 할 일은 지금 당장 노름을 그만두는 것이다. 노름은 천한 짓이다. 다시 또 노름빚을 진다면 더 이상 갚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니 부디 명심하거라. 하지만 한 번 재미를 붙인 앙크란이 노름에서 손을 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지만 앙크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름판에 가앉아 있곤 했어요. 다시 산더미 같은 노름빛을 지게 된 앙크라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부탁할 낯이 없어 혼자 끙끙 알았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에게서 아버지 만트라가 동쪽 끝 아궁산에 사는 버수키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 길로 앙크라는 아버지의 종을 훔쳐 아궁산으로 갔답니다. 아궁산에 도착한 앙크라는 종만 세차게 흔들어댔어요. 주문도 외지 않고 말이에요. 앙크라니 주문을 알 리가 없었지요. 종소리를 들은 버수키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만트라의 종소리여서 땅 위로 나왔어요. 그런데 종을 들고 서있는 것은 만트라가 아니지 뭐예요? 오호라 니가 바로 만트라의 자식 앙크라니구나. 이놈 감히 내아비의 종을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이 버수키를 부르다니 버수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번 해야말로 빚을 갚지 못하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버수키는 울머불며 매달리는 앙크라니 불쌍했어요. 그래서 정말 딱 한 번만 더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노름판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버수키님 제가 어찌 감히 다시 노름을 하겠습니까. 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버수키는 앙크라는 믿어보기로 마음 먹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주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석을 몸에 지니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앙크라는 버수키가 보석도 주지 않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그때 버수키의 꼬리에 박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들이 보였어요. 눈이 번쩍 뜨인 앙크라는 그 다이아몬드라도 차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냉큼 칼을 뽑아 단칼에 버수키의 꼬리를 잘라가지고는 쏜살같이 도망쳤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버수키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쳤어요. 꼬리가 잘려나간 곳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지요. 앙크라는 어찌나 빨리 달아났는지 그새 보이지도 않았답니다. 괘씸한 놈 같으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버수키는 앙크라는 발자국을 향해 불을 내뿜 었어요. 시뻘건 불길은 발자국을 쫓고 쫓아 순식간에 앙크라는 따라잡더니 앙크라는 몸에 옮겨붙어 화르르 타올랐어요. 앙크라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만 재가 되고 말았답니다. 재 위에는 다이아몬드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한편 만트라는 아들이 보이지 않자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었어요. 다시 노름 빠진 줄로만 알았지요. 노름 판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는 만트라에게 앙크라는 친구들은 앙크라는 버수키를 찾아갔다고 일러주었어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온 만트라는 그제야 종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허락도 없이 혼자 버수키님을 찾아가다니 만트라는 가슴을 조리며 아궁산으로 갔답니다. 모습을 보여주세요. 버수키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곧 버수키가 나타났어요. 꼬리가 잘린 버수키는 아직도 노여워하는 모습이었지요. 버수키님 제 아들이 여기 왔었지요.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혹시라도 제 아들이 버수키님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저질렀지. 만트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답니다. 무슨 잘못을 어리석은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을 버수키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버수키는 앙크라니 저지른 못된 짓을 말해 주었어요. 내 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다. 내 너를 봐서 그 녀석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건만 배은망덕한 내 아들은 불에 타 죄가 되었다. 만트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버수키님 제 아들이 지은 죄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감히 버수키님의 꼬리를 자르다니요. 죄 아니라 연기가 되어 사라진다 해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버수키님 그것은 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버수키는 만트라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자식이 죽어 제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제 만트라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름다운 걸 보아도 느낄 수 없을 테지요. 그런 삶은 죽은 것과 같답니다. 앙크란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결코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버수키는 그동안 만트라와 쌓은 우정을 생각해서 앙크란이 앙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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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앙크란 이 아궁산 밑에서 백일 동안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만 내 꼬리가 다시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일이 지나도 앙크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자물성 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녀석이니 언제 다시 노름에 빠질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만트라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었어요. 이 지팡이로 앙크란이 집에 돌아갈 수 없도록 땅을 갈라라. 만트라는 앞으로 영원히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 하겠어요. 버수키의 신통력으로 다시 살아난 앙크란은 아궁산 밑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만트라는 아들의 뒷모습을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앙크란을 받아보는 만트라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다 만트라는 그곳을 떠났어요. 이윽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자 지팡이를 들어 땅을 내리쳤지요. 우르르 쾅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서 땅이 쩍 갈라졌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땅이 갈라진 틈으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왔지요.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아들이 있는 땅은 점점 멀어져 갔답니다. 돛담배가 파도에 떠밀려 가듯이 멀어지고 멀어져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닷뿐 이었지요. 그제야 만트라는 지팡이를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그렇게 자바섬에서 떨어져 나간 땅덩이가 오늘날의 발리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바섬과 발리섬 사이에 있는 바다는 발리 해업이 되었지요. 그날부터 아들 앙크라는 발리섬에서 아버지 만트라는 자바섬에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욕심 많고 어리석은 앙크라는 그 뒤로 평생 동안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답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노인의 지혜로움으로 나라를 구하는 등의 큰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려장 이야기도 노인의 지혜가 나라의 큰일을 해결한다는 이야기지요. 노인은 지혜의 상징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일을 경험하여 말도 많지만 지혜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등뿌린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보호할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